관전 모드, 비활성화 서포터, 시에나, 룰루, 뽀삐, 1티어, 렐, 잔나, 브라움, 타릭 설정 고침? 그거 한번 해봐야 돼요 연습게임으로 그 설정 유지가 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뽀삐 내가 해봤는데 못하겠어 어려워요 뽀삐 그 OPG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거지 다른 것 때문에 무슨 버그 여기에 있는 뭐 설정 버그가 있어가지고 콘피그 버그라서 콘피그 새로 깔아갔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연습모드로 완전 이쁘게 다 맞춰놔야 되거든요 에헤에 시 또 다시 시작해 가장 정직한 시행장이 되어드리지 사질러스 서폼 많이 보이는데 사질러스 같은 그런 좀 컨트롤 필요한거 아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캠의 위치 오케이 캠의 위치 오케이 채팅 오케이 그리고 바꾸고 오케이 이거 하고 오케이 커뮤니케이션에 와드 씨 오케이 점수판 표시 오케이 소원사 표시 연습모드 화면 음향 오케이 인터페이스 소원사 이름 챔피언 이름 오케이 예전 커서 사용 오케이 오케이 예전 커서가 더 좋아 발사체 궤적 표시? 아 그거 그거 하면 안돼 그 뭐지? 예측 이동 예측 이동 그거 꺼야돼 예측 이동하면 막 사람이 튀더라고 예측 이동 끄는거 뭐 있지? 게임인거 같은데 여깄다 사용 끄고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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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이거 144 맞아요? 144 해도 돼요? 맵 키우샘? 인터페이스에 있겠지? 미니맵 크기 미니맵 미니맵 아니 미니맵 봐야돼 미니맵 봐야되고 어 날라갔다 어 그럼 나 이것도 취소된건가? 아 그러네 취소됐네 진짜 힘들어 화면 소리도 마우스 이동소프터? 오케이 예전컷 사용 오케이 어 화면 너무 커 1920 이걸로 해 이렇게 해야 커서가 커져 아 찌그러졌네 커서 커서 그쵸 커서가 이정도로 커져야돼 커서 왜이렇게 됐냐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됐다 마우스 커서를 조금 줄이면 돼요 너무 좀 크죠 아 오케이 그리고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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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야 되는거 아냐 나 품질 좋게 하고 싶은데 나 컴퓨터 그 고수들은 낮게야? 아 고수들은 낮게야? 오케이 음악 음악 볼륨 맞아 이 여기까지 올려요 마우스 마우스 좀 빠른데 오케이 지랄하지마 알아요 미니백 크기 조금 줄이자 현실적으로 한 요정도 요정도 괜찮아 그리고 나의 여기에 맞춰서 나의 몸도 딱 맞아 딱 맞아 좋아 완벽 세팅 저 뭐 동일을 돌려면 뭐가 튀어나올지 궁금하고 이거 이거 나 싫어 나 이거 어떻게 이거 시... 싫은데? 나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 뭐야 좋은거잖아 아 나 이거 선에 썼었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쿨 돌리는거야 여기다 하자 여기다 그렇죠 스킬 추천 나 추천해 나 추천 받긴 해야돼 사실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하면 나중에 탓할게 없는데 괜찮나요? 자 오케이 자 완벽하게 세팅이 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세팅이 됐고 자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탑 할게요 스파 아 근데 이거 화면이 조금 눈부신데 조금 이거 괜찮나 화면이 좀 눈부시한데 아 님들도 공부할때 이렇게 하잖아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따튜브 구독 꼭이요? 따윤주님이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멈출 수는 없어 우와 그 씨.. 개 잘한다 다 이겼어.. 우와 히이이익 최근 20회중에 징계 4판밖에 없어 16승 4패야 근데 나 왜 이렇게 안 잡혀요? 임배 가는 걸 말리고 아 나 눈이 좀 침침해 나 좀 오래 해가지고 아 나 괜찮나? 나 이 컨디션으로 괜찮나? 근데 나 왜 안 잡히는 거지? 서포터 어 기본적으로 올려놓고 시에나가 짜증 나거든요? 시에나? 시에나 밴 할게요 시에나가 시에나만큼 짜증 나는 게 없어 시에나 밴 소리가 조금 작거든? 음향 조금 건드려 줄게요 조금 정상화 32가 적당하겠다 오케이 람머스 밴 오케이 샤코니까 오케이 시에나를 할까? 차라리 내가 시에나를 할까? 샤나를 그냥 풀어놓고 상대방 못하게 해야되는데 그치? 그리고 내가 묶어놓고 패야되는데 근데 내가 카이팅을 못해요 빠삐 밴? 빠삐가 약간 무는 애들 상대로 하기가 좋은가봐 빠삐가 그 올리는 거 있잖아 날라오는 거 하는 거 미드 내가 이렇게 먼저 해줄까? 먼저 해줄게 아 빠삐네? 근데 빠삐가 아니고 세 번째일 거 같거든? 바꿔줬나? 바꿔줬을 수도 있어 아까 같이 게임했던 찬리입니다 성인인데 아저씨가 용기 져서 1570점으로 게임 꺼습니다 생리침 아 예예 나 르블랑인데 이거 했으니까 미드 스웨인으로 볼 수도 있거든? 오케이 미드 스웨인으로 볼 수 있어 이거 해놓고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꿀팁이에요 제가 이찬씨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요거 요 느낌 좋아 야스오 케이틀린 케이틀린 빠삐네 케이틀린 빠삐 오케이 그리고 나는 요거를 요거로 가고요 아닌가 OPGG로 가야되나? OPGG 스웨인은 뭐야? OPGG 스웨인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스웨인은 감전이야 이 친구야 잘 모르네 OPGG 잘 모른다 바삐가 초반에 엄청 세요 세바짜 microwave 스웨인은 뜨래쉬 오케이 뜨래쉬 뜨래쉬 정복자가 더 좋아요? 스웨인 같은 뚜벅이 AP한테 약함 빠삐 정글 마이 있어서 빠삐였는데 그냥 정석대로 했어요 오케이 파악 완료 인베? 인베 갈까? 인베 갈까? 인베 가야겠다 샤코라 못가지 않을까? 왜요? 샤코는 왜 못가? 아 이거 좀 정신사나운데? 아 좀 싫다 이거 정신사나 없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겨야 되나? 이런 것도 나와 소리가 왜이렇게 욱말거리냐? 여러분들 잘 들려요 이거? 소리? 나 보라고? 아 다 가면 어떡해 아 지키라고? 성놈 자식들 성놈 자식들 대사를 안한다 멍청이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멍청이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멍청이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멍청이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멍청이들이 설명하는 걸 즐기는 편이랄까 이준 마우스가 좀 빠른 거 같기도 하고 마우스와 돌아갈 것 같은데 마우스와 좀 빠른데 오케이 오케이 개 패고 오케이 개 패고 아 오케이 오케이 체력 뜯고 자 정글 탑에 있고 먹기 힘들죠 쓰읍 야미 먹을 때쯤에 한 번씩 딱딱 딱딱 뽀피 저 탑에 있으니까 와도 안 박아요 왜 박아 그쵸 박을 이유 없죠 딱딱 딱딱 땅 아우 나 어디로 보냈냐 아우 마우스 돌아갔어 딱딱 집 가나 안가요 우리 우리 가면 안 돼 저 압박 압박 계속 해줘야 돼 압박 빠삐 빠삐 한 번 가줄까 오케이 오케이 맵 리딩 해주고 여기 한 번 와드 한 번 쿨 돌려주고 너무 쉽죠 빠삐 오케이 피해주고 아마 집에 갈 거야 안 가네 오케이 빠삐 저거 먹고 싶을 거예요 안 먹어 포기 저거 저 미니언 포기 오케이 자 톡톡 치면서 저 타워 먹을 거만큼 만들어주는 거 같은데 오케이 감사합니다 빵 빵 때려주고 미니언 하나씩 먹어주고 빠삐가 또 올 수도 있다 카이사 갈 거야 가면 안 돼 압박 계속 해줘야 돼 어디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여기다 더 뒤로 갔네 더 뒤로 갔네 푸시푸시 집 갔으니까 푸시푸시야 때려달라고 하고 있죠 푸시푸시 자 먹어라 나 간다 카이사 좀 할 줄 아는데 넣었어 집어넣었으면 가 이사야 집어넣었으면 가 아 저거 먹으러 온 거야 아 저거 먹으러 온 거야 아 저거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낭비할까 여긴 하는 와드 딱 봐가지고 터뜨려주고 와드 발견하고 킹왕 와드 와드 싹 빠 빠 빠 빠 뭐지 쓰레쉬 안 보여 아 거기 있다고? 오케이 내가 이거부터 밀어넣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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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굴고 있으면 내가 얻어볼게은 뗄 수 있게 크 뭐야? 아 와드를 하나 박아놓고 오겠습니다 핑왕 미니언 먹을 때 이거 빼줘야 되거든 미니언 먹을 때 빼줘야 되고 시러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개를 못해요. 6 레벨 6 나 6 나 5 6 미니언 먹으러 올까요? 먹고 싶거든 안먹어? 와드 오케이 먹어주고 스킬 안맞았지만 오케이 궁 빼주고 먹고 싶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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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여기 와서 정글이 있는 것처럼 정글이 있는 것 같은 플레이 쫄죠? 정글이 있는 것 같은 플레이 아 정말 빠졌죠? 빠삐 리드 오케이 자꾸 일부러 땡겨줬어요 끌림 당해 줬어요 같이 먹어도 되지? 나 자격있지? 고마워 한번 먹구요 새로 박아줬네 자 여기다가 여기도 하나 박아주고 여기도 하나 박아주고 쳐줘? 나 올해는 못해 나 가야돼 칼사랑 템포 맞춰야돼 가이사 가니까 나 간다 혼자 할 수 있지? 라 라 라 라 라 라 any 이..으음 샷코 한번 볼때 약간 지원 해주면 가구 이거 벌레 먹으면 나가구 아 후원 감사합니다 어우 깔끔해 리드 죽었으니까 제가 합류 안해줘도 돼요 아래로 갈게요 오오 스킬 써 오 스킬 박사 나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가 무조건 먹어요 이거 그쵸? 쓰레쉬 저거 땡기느라 늦었어 오케이 내가 하나 먹었어 맞아줬으니까 예측이 아니고 마우스가 돌아간거에요 디보스턴트 오케이 카이사 잘하는데 응? 이사야 이사 좀 화내 이사 집중력 있네 야 이거 나오면 이제 애들 이제 숨 못 쉬어 이사 딱 집중력 있어 쓱 들어와 쓱 들어오면 나 지원하고 빵 아 아 아씨 막혔잖아 야쏠 좀 하네 오케이 한번 도와줄게 혼자일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씁 맞았으면 잡는데 아 안맞였어 하하 내가 스킬을 너무 못맞췄다 그지 자 이사야 나 갈게 와드 먹방만 하고 롤은 손가락 마비 안오세요? 손가락 마비가 아니고 그 뭐지? 꾹꾹 눌러가지고 그 뭐더라? 저거 도와줘? 나 천원 있는데 그래 가 어어 저기다 써? 그냥 스킬? 지금 싸우면 안 좋을 것 같은데 뭐하자 스킬 썼어 스킬 썼어 느리게 어디로가 쟤 안먹으면 내가 먹어도 될까요? 알아서 먹어 나 없어도 되지 아 이것도 있었잖아 아 저 오빠 너무 쉬운데 나 이거 싫어 스펠 타이머 이거 별론거 같아 이거 안 쓸래 카이사 잘했고 난 안 봤는데 답도 잘한 듯 못 봤어 스무스 하죠 게임이 브론즈 3의 배치 5판 중에 첫 번째 게임 카이사? 카이산가? 백스가 좋네 죄송한데 그거 좀 바꿀게요 이거 좀 하나 깔게요 차분하게 하면 돼요 차분하게 어려울 거 없어요 차분하게 할 것만 하면 돼 손이 느려도 할 것만 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게임 아닙니다 이걸 왜 아재들이 많이 하겠어 할 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 또 있네 또 있네 뭐야 추출 나 캐릭터 거의 다 샀거든 나 캐릭터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 나 RP로도 엄청 샀어요 제가 아이언을 가려면 다른 라인을 가면 돼요 CS를 못 먹고 라인전에서 그걸 못 해가지고 나만의 상점 뜯어봤어요 CS를 못 먹어서 체급 자체가 약해져가지고 한타에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는 그 시나리오 뭐 이거 밖에 없달까 저스왈리 나 저거 종 치는 거 안 해가지고 안 해도 돼 저거 한번 해봤거든요 컴퓨터 게임으로 컴퓨터하고 호각이었어 중급하고 포큰수에는 40% 할인 났어 사기 싫어요 60% 할인만 사요 저는 지수 지수 정신 전 쇠나를 내가 할까 예 쉐나 밴하지 마요 나 룰루를 못하니까 룰루를 밴하자 차라리 룰루 사귀니까 쉐나 지금 1티어인데 빵테 서포트 높아요? 티어? 바꿔줄게 안바꿔? 바꿔주바 환태온 맨 아래 처박혔어요 저 그 E 너프 되가지고 블리치를 밴한다? 말랑둥이 한다는거죠 말랑둥이 스웨인이 그 아란데 스웨인이 맨 꼴찌네 징크스 지훈인데요 저 학원 쬐서 혼났어요 진짜로? 제이피오아이 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쉐나 아 쉐나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쟤는 딜로 때려야되는데 아 내가 제라스를 못하는데 레오나도 밴해버렸네 나틸라스 할까요? 나틸라스 할게요 시웨인 시웨인 스웨인할까? 나틸러스 할게요 이거 이제 너프 돼가지고 안 한다고 그러더라? OPGG 노틸러스 해야지 이렇게 그래 이거 필요해 그리고 재생의 바람 재생의 바람 가고 소생이 낫지 않을까? 소생 소생할래요 재생의 바람 쓰고 소생으로 보호막 조금 올려줘 어때? 보호막이 올라가면 딜도 올라가 어때? 이게 덮어버리네 나 이거 끌래 별론거 같아 이렇게 하면 꺼지나? 꺼졌다 꺼져 가자 인베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일로와 일로와 아 두명 없잖아 쉐나 쉐나 봤어요 쉐나 일로왔어 와드 박았다는거야? 와드 박았다는거야? 오오? 오오? 쉐나? 어 요네가 오오? 아 경험치 좋다 아 여기서 시작 스타트 둘이 듀오인가? 듀오인가? 듀오인가 봐 아 경험치 안줘요? 왜 안줘? 리쉬 없는겨? 도와줘? 도와줘? 이미 생겼는데 뭐 이 쉐나라서 우리 빨리 때려야돼 이해해줘 이 랩이 중요해 시에나가 있어서 이해 좀 쳐주고 왔나? 우리 3개나 맞고 우리가 1레비야 어허 뭐야? 이 자식 몸 잘 사려 근데 매섭긴 했죠? 푸쉬해 푸쉬해야 돼 여기서 안으로 쏘 시바나 갖고 터트려 잘한다 시바나 아래로 내려왔어 싹 피해주고 싹 피해주고 어려운거 없어 어려운거 없어 그냥 하나씩 먹으면 돼 왜? 천천히 먹어? 땡기라고? 오케이 3렙 땡겨 땡겨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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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봐 한쪽 슈렙 아 오케이 여기서 딱 걸어 여기서 걸어 딱 불편하게 걸어 허허 휘바나씩 가고 어허 카이사 채팅 칠라다 말았어 방금 쏙 들어가 불편하게 아 아 아 랩이 좀 썩었네요 죄송 미안 카이사 좀 하는데 카이사 지금 막 양념을 해놔 타워가 때리기 전에 시바나 탑인데 좀 심각한데 아까 했던 말 사과할게요 피지컬 좀 있긴 해야되요 유혹하는 것 같은데 전멸 다음꺼 바로 다음꺼 노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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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꺼 같더라 오케이 파악 완료 죄송 저거 건너가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지뢰를 풀로 넘어갔어야 됐네 그죠 오케이 나는 지뢰를 쓰윽 훑트면서 고정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펄쳐임 존재감 조금 없네요 전멸 전멸 오케이 나 몸 안 맞았는데 전멸 썼어 여기 와드 여기 와드 핑왕 보고 써야되는데 안 보고 그냥 나 나타나니까 바로 썼어 바보 나 또 민망할뻔 나 또 민망할뻔 에임이 왜이렇게 안 좋냐나 잠수함 패치됐어요 손 패치된 듯 시바라가 먹었구나 와 치룰 düş입 드씁 드씨 드씨 oween 타입 przy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너 먹어 이 새끼야 미안해 고급기술이야 앞에 내가 일부러 계속 안 맞춰가지고 이거 좀 이뻐졌죠? 방심했죠? 어? 용 안먹어 그럼 이거 핑화만 부수고 갈게 여기 시바나 고거 한번 해주고 빠르면 좋으니까 이거 판금장화 그리고 요거 해주고 시야 사주고 좀 기다렸다가 핑화 하나 사줄까요? 예 알겠습니다 화학드래곤 접수받고요 오다받고 넘어가지고 가면서 이거 배치해주고 자 우리 좀 멀어 나 여기 멀다는 걸 어필 자 2대2 교전 한번 봐주고 느낌 한번 봐주고 릴리아가 먼저 때려야 된다 이거 호흡 아이고 이 친구야 여기 다 붙었다 다 붙었다 오케이 여기서 심하이 해 심하이 하는게 맞아 지금 카이사 어쩔지 몰라 하는데 어쩔지 몰라 하지마 이게 맞아 여긴 하나 봐가지고 스텔 릴리아 왼쪽 뼈치네요 뿌시뿌시 부시뿌시 하고 가 어 뺏었어 용 자 위해를 한번 가볼까 오케이 맵 넓겠어 맵 넓겠어 가자고 아이고 야 야 급해서 야 나 입고 가야지 아씨 급했다 급했다 제가 타이밍이 지금 타이밍인데 그거 하고 싶었나봐 지금 내가 돌아올 때는 늦다고 생각했나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카이사 템포를 내가 못 쫓아가 저 친구는 저 친구만 보는 템포가 있어 맞아 참지 못해 내가 지금 답답한거야 지금 카이사는 나의 느긋한 아재 템포가 답답해 약간 실버 사회 템포야 나 이거 떴으니까 한번 또 노려봐 우리가 카이사 집안갔나 구레팔레 구레팔레 이거 먹어 나 와드 작업 좀 하고 해 오케이 저들은 그게 빠졌죠 썰매 싱싱 싱싱할까 나 핑화 썼나 나 핑화 썼나 여기다 썼나 갔나 여기서 핑화 용 왔나보다 용 지금 쟤 지금 호방한게 용이 왔나봐 호방해 지금 애들이 저거 봐봐 봐봐 지금 애가 호방하자 맞죠? 맞지? 갑자기 호방해 저기 믿는 구석에 있거든 지금 핑화로 지워주고 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거든 저 친구 우리도 릴리아 오거든? 릴리아 위로 갔었어 어차피 그지? 지금 일라우이가 잘 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만 가도 돼요 사실 나 궁 6초 6초 오면 또 한번 해보자 가능하거든 이 친구야? 어 왔어 릴리아 왔어 어허 바이바이? 이 새끼가 어디 바이바이? 가? 가? 가자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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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없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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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 뭐야? 뭐야? 여기다! 수고 이거 방해야되는건가? 이거 방해야되는건가? 이거까진 모르겠다 다음 다음 지워줬어야 되는거 같기도 하고 저 타워를 저 타워를 너무 쉽게 줘버렸네 근데 이거 집을 가야 다음 용타임을 잡아가지고 둘중에 하나 골라야 됐어 그치? 타워를 지키고 용을 지지부진하게 빼든가 그 대신 쟤는 그 대신 쟤는 저기 나 강? 나 가고 있어 나 궁도 있어 또 와드 또 와드 그치? 미안 미안해 4킬 애매했다 갑자기 리븐이 뒤로가 똥꼬 따위더니 갑자기 무섭나? 이렇게 부시에 들어가서 있는 둥 없는 둥 하기 와든가 시바나 미니언이 아까 약간 얇굳게 왔는데 그치? 미니언이 아까 얇굳게 왔는데? 이상하다 아 방금 지어진거야 아 아 저 징크스 좀 하는거 같애 아 현상금도 얻었어 짜증나게 어디 어디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어 와드 중화 저 가면 잡을 수 있나? 1킬 4데스인데? 어 아 내가 먹으면 안된대 먹자고? 다 먹어 템포가 빨라 저 친구 이게 급한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야 이 친구야 템포좀 맞춰 아이고 재워 재워 재우는거 끝났어? 재우는거 없네 와드 먹방까지 카이사가 조금 이게 어이 템퍼를 아네 애들이 애들이 템퍼를 알아 어? 집에 안가고 이거 딱 하나 먹어주고 기세로 가는거 3명 죽고 바위 어이 애들이 템포를 알아 근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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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템포를 안해 그만인데 나 나라도 살걸 그죠? 나라도 살걸 태어나는걸 안 봤네 태어나는걸 안 봤네 오케이 어 뭐야 왜이렇게 된거야 여기 왜이럼 문어가 4명 땀? 문어가 4명 땀? 미친문어 룡 네 애들이 좀 수준이 높은데? 실버 정도 되는거 같은데? 딜을 우겨 넣어 원딜이 아까 나 봤을 때 공포를 안 느끼잖아 그치? 원래 공포를 느껴야 되거든 욕먹었으니까 위쪽 정글 위주로 먹을게요 저 뒤에 우리 아군 여기 또 밀고 있으니까 하나씩 먹어주고 지워주고 아기 나 어떡해 나 못 넘어가 나 못 넘어가 요 내가 밀고있어요 저 용 빠지면 용 빠지면 오케이 쟤 뭐야 참지 못했네 애기나르 어 야 나르가 아니었어 뭐야? 죽었네 누가 리분이었구나 컷인 안 끊네 왜 이렇게 급한거야 똥매리 없나? 가 그냥 아 나 갔으면 좋겠는데 마나도 없어 마나도 없어 정글 털어먹고 가 야 여기 위험한데 이사야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이거 먹어 저기 다 있다 좋은 선택에 저기 다 몰려있을 때 이거 한 번씩 해주고 뽕으로 한 번 먹어주고 가자 한 번에 진짜 가 그리고 나 여기서 이거 이거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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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기? 피읍 멈추기가 피읍 멈추기 하기 싫은데 피읍 멈추기 필요하.. 필요 없잖아 여기서 피읍 하는 애 몇 명이나 있어 얘 아 얘 있네 아 쉐나가 있네 아 쉐나가 있구나 근데 어차피 나 안 때리면 의미가 없어요 피읍 멈추기 피읍 멈추기가 아니고 줄이기 비슷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용이 이제 1분이죠 요쪽 정글 위주로 이제 먹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핑어를 하나 박아놨잖아요 그쵸 와드 한 번 체크해주고 지금 지워져가지고 얘네가 좀 공포스럽거든 윌라오이가 가니까 카이사가 이제 끌고 가죠 요런 느낌 좋아요 세명 여기 약간 같이 맞춰 라인 맞춰줘 위에 요네랑 같이 맞춰줘야돼 여기 살짝 너무 깊이 들어가진 마 이니시하고 저 요네랑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치 요렇게 같이 같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씨 아씨 아 하나도 안 봤어 어리버리 타니까 아 오 맞아줬어 오케이 고생 아 아 나쁘지 않았어 위에 끌려 있을 때 칼살 칼 이게 그 협곡에 갈려졌어 이 산에 우랄산맥에 갈라졌어 여기서 우리가 여기 갈린거야 여기 도와줄 수가 없는 형국 뒤에서 그 그 시바나가 날라왔을 때 도와주기 힘든 형국 도와주기 힘든 형국 요런거를 피우피 피우피 힘들기 아냐 이거 가자 다 부순네 잘했어 우리 그 사마이의 5로 이거 그 뭐지 10만대군씩 해가지고 5개 50만대군으로 5로 연합군 작전으로 해가지고 여기 3개 몸은 하나고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야 우리를 여기서 전투에서 이겼지만 성체가 나갔죠 그거 실패했잖아 그건 제갈량이 잘 막은거지 제갈량이 하나하나 막 대비를 해가지고 한거고 갑자기 대비 없이 다 가면 이거 답이 없다고요 그냥 가 와드 안받고 왜이렇게 왜이렇게 호방하냐 야 지금 다 안왔어 릴리아 릴리아 없어 릴리아 좀 기다려 카이사 좀 지켜줄게요 카이사 좀 봐 스킬을 스킬을 하나 걸어주고 스킬은 안 맞았지만 원래 미니배베 억제기 생성 제시간 뜨나요? OP 지우지 깔면 나와요 이게 왜 괜찮았냐 이거 분석을 해야됩니다 시바나가 못 참고 지 혼자 갑자기 달라들었어 아까는 5대3이니까 달라들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원딜 케어가 되면서 결국 못잡고 뒤로 빠지면서 다음 스킬 그랩 때 곤란해졌다 한창 붙을 때 시바나가 뒤에서 날아오면서 사이드 옆구리에서 찌르거나 뒤에서 찌르거나 이렇게 해야지 곤란한 건데 그쵸? 상체가 약간 우리 조직이 앞으로 약간 쏠렸을 때 카이사가 따라 들어가다가 홀로 남겨져 있는 그때를 노려서 물고 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력이 된 거야 아 나는 카이사를 물어야 돼 카이사를 물어야 돼 카이사를 물어야 돼 이걸 되뇌이다 보니까 주와임마에 걸려서 선입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선입력은 30초 전에 입력한 거였다 카이사를 물어야 돼 카이사를 물어야 돼 선입력하면 안 되지 아주 편안하죠 무료 이거 하나 받아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우리 동네는 침착하게 하면 된다 침착하게 하면 저들이 선입력한 게 흑화해가지고 주와임마에 걸려가지고 급발진하게 되어 있다 소니쇼님 아이오님 소니쇼님 오셨어요? 아 진짜 좀 많이 배워가세요 자 이거는 그 쉐나 두렵지 않았거든요 룰루 배낼게요 룰루가 더 열받으니까 좀 배워가세요 좀 배워가세요 소니쇼님 방송중이신가? 아 아 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채팅을 쳤어요 이거 드려야되는데 모드 못찾겠어 서포터 쉐나? 쉐나는? 뭘로 잡는다? 메오나로 잡는다 메오나로 잡는다 아 철면수십님도 왔네요 네 왜냐 미니언 관통이 되기 때문에 사거리는 좀 짧지만 이렇게 가고 요거 가야되요 정수야 지금 이 동네 쉽지않아 애쉬쉐나 라인전이 강하네요 쉐나 쉐나를 되게 많이 하네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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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AP P 흡 P 흡 P 흡 다 P 흡이야 이거 P 흡 P 흡 방해하기 가면 되게 좋아 그리고 요거 재생의 바람 P 흡 P 흡 방해하기 하고 근데 망 가시가복보다 망가개구를 해야되나 내 스킬을 맞춘 애들 그거 안되게 가시가복보다 망가개구를 해야되나 내 스킬을 맞춘 애들 가시가복보다 망가개구를 해야되나 가시가복이 오랜만에 승리에 기뻐서 출석거리기 시작하는 부당맨 정확하게 캐치했네요 나의 심리를 맞아요 가시가복이 나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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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로 테로 방해 다시 내려가 우리 가자 오케이 자 알 바 아니고 알아서 하고 여기 좀 위험한데 근데 쉐나라서 내가 왜 큐를 먼저 찍은 줄 알아요? 와드 박으면 빠바방 할라고요 저만의 노하우죠 빠바방 와드 박으면 빠바방 할라고 필수야 와드 빠바방 아씨가 전멸 큐를 먼저 쐬야지 세나 큐박았으면 잡는 거잖아요 나 그 정도까지 피지컬이 되는 건 아니야 잘하는데 포커싱이 E를 박고 Q를 이따 박았어 이따 박으니까 애가 갈렸어 그리고 거기서 빠졌으면 개이득인데 전멸까지 빼고 누가 이거 빠졌더라 근데 애쉬가 또 집중력 있게 칼살을 물고 늘어졌어 이건 애쉬 칭찬 애쉬 한번 칭찬해주고 어 왔어 지우면서 끌어들이기 여기에요 오케이 완벽한 설계 올려주고 박아주고 피지컬 필요 없습니다 피지컬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흐름대로 가 흐름대로 흐름대로 거슬리게만 안하면 돼 우리 흐름대로만 가면 돼 여기 와드 먹는거 오케이 확인해주고 여기 왔어? 킬 누가 먹었어 하나하나 먹었고 오케이 그브 여기 있어 사려 너네 열심히 해 관전 그브 아직도 아래 있어 그브 저 꺼비 먹어 앨리스 미드 해줘 먹어줘 저 애쉬가 좀 약간 내가 앞에 나왔을 때 때리법 한 대 안 때렸네 쟤 오케이 수준 파악 완료 애쉬 수준 상당히 좀 낮아 야 앞에 나왔을 때 한 반피 됐어야 되거든 원래 나 앞에 나갔을 때 아차 싶었거든 사실은 수준 파악 완료 되게 느긋해 CS에 집중하느라 음? 이 친구야 라인 땡기고 이 친구야 4렙 딱딱해지고 핑왕 내 핑왕 내 핑왕 내 핑왕 내 핑왕 내 핑왕 제 핑왕 딱딱해지고 4렙 4렙 앨리스 저기있고 아니 왜 뒤로 빼? 땡겼어 앨리스님 땡겼어요 가고 있죠 땡기고 있으니까 바로 오죠 이거야 이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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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각이 있거든 각이 있어요 딜교로 해놓으면 좋은데 오케이 매도 뺐어 먹으러와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아씨 괜찮아 이거 먹고와 내가 라인 이거 홀드 해놨으니까 먹고와 오케이 불편하죠 다시 티나면 어쩔건데 티나도 되죠 불편하게 만들면 되죠 아 너무 티난다 이거 와드야 근데 이만큼 또 불편해져서 좋아요 앨리스는 간지 안 간지도 모르는데 다시 또 불편하게 만들고 자 이제 모은 이걸로 미니언으로 뿌시뿌시 뿌시뿌시하고 와드 빼주고 답답했다 근데 지금 어 공허 6층 먹었잖아 아씨 들어가면 무섭죠 전멸 전멸 누가 전멸이지 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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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근데 그 밀리는 라인니까 그냥 직하자 앨리스가 와줘야되는데 지금 지금 땅굴인지 확인까지 샤일러스 샤일러스 3 가자 빠지고 다 집결 바텀 대집결 집결 여기까지 밀어 여기까지 욕심내 올때 됐는데 집결 야 나 이거 도와주면 나 죽을거 같은데 오케이 개이득봄 만회 5원까지 딱 알차게 보였지만 가버리고 아이 핑화를 사자 개이득봄 쉐나 저 이거 이거 먹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나도 갔다올게 출장 아아 쉔 아 데미지 없어요 밀어주고 밀어주고 내가 왜 나서겠어 뭔가 두려운게 있겠죠 때려 때려가지고 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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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들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면 되죠 라인 불편한 라인 나 이거 허겁치겁 먹고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와드 없고 불편한 라인 네 한 번 더 불편한 라인 자 앨리스 자 앨리스 저쪽에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아요 여기서 온다고 해서 물면 안돼 여기서 호방하게 나오는건 이유가 있는거야 아 아 오케이 안 물어서 차애냐 막아주고 막아주고 오케이 여기 여고여고여고 오케이 천멸 안 돼 안 돼 모션 아깝다 오케이 이러고 가 안 맞았고 타워 못 뜯었죠 아 오케이 중요한거 아니죠 하지만 쟤네 집가고 그부 고립되죠 아까 쉔 진짜 예술로 왔는데 나 좀 더 잘했으면 두명 땄는데 아무튼 얘 점멸 빠지고 애쉬 점멸 빠졌어요 자 용이 1분 30초 용 앞에 이제 좀 해줄게요 부시뿌시 부시뿌시 오히려 더 털죠 이 사이에 와드도 한번 봤고 오케이 그부 그부 돌아가 그부 왔어 그부 왔어 자 앨리스 역갱 봐주고요 자 앨리스 오나요 앨리스 오나요 와드 앨리스 이 사이에 땅콜 땅콜 완료 땅콜 완료 자 순도 못쇼 자 이러면 용은 우리꺼죠 용 타이밍에 이거 아주 커요 아 이거 지울게 새까맞죠 새까매 25 아 용 타이밍이 좀 남았잖아 용 타이밍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뿌시뿌시 영타이밍 좀 남았으니까 최대한 뿌시뿌시 용 나왔으면 뿌시뿌시야 앨리스 집 갔다 오고 그래 나도 갔다 올까 나도 갔다 오자 아니 안가 아니 갔다 올까 안가 저기 홀드 할라고 이렇게 피 없으면 너 손해야 앨리스 다시 옵니다 뿌시뿌시 저쪽 이제 라인 다 지웠죠 안 보입니다 저쪽 앨리스 앨리스 욕 먹고싶으니까 한번 갱 간다고 하는거죠 살살살 다시 다시 땅골 파 그래 없잖아 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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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없는거 확인 어 확인 마드가 없으니까 확인 답답하니까 확인 썰매 썰매가 자 이거 먹으니까 괜히 얼씽거리지마 뿌시만 해 차라리 뿌시하는게 나 도와주지마 보여주고 뿌시해 여기 어차피 그부가 바텀에 없기 때문에 바텀 정글에 없잖아 탑에 있을거란 말이야 뿌시뿌시하는게 제일 이득이야 혼자 먹게 하고 그부 왔다 다 먹었네 오케이 깔끔하게 해주고요 지우고 와드먹방 해주고 그부가 이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린 사려주고 위에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계속 하면 되는거야 그냥 이게 그냥 그냥 순리대로 하면 돼 흐름대로 하면 돼 어려운거 아니야 스킬 안맞아도 돼 아 좀 버렸어야 됐네 아 이런 씨댕 형 흘러가는대로 안해서 이건 진짜 흘러가는대로 안해서 그래 진짜로 알죠 여기서 거꾸로 가잖아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이렇게 쓰다듬었잖아 진짜 너무 너무 억지였잖아 그죠 억지만 안하면 돼 진짜로 아 두개나갔어 길어먹을 저기 모여있는데 아 죽었네 쟤네 쟤네 얘네도 억지로 한거야 얘네도 거꾸로 한거야 얘네도 얘네도 갑자기 억지로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억지 부리고 쟤네도 억지 부리고 계속 억지 억지의 향연 쟤네 오케이 갑자기 억지 다 억지를 부리네 쟤네 쟤네 거unge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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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숨어 여기 아 오케이 네 해볼만 했어 그냥 한 틱이 남아가지고 못 잡은거야 우리가 한 틱이 남아서 원래는 잡고 끝났어야 돼 맞죠? 시도는 되게 좋았어 사실은 사실 시도는 좋았는데 우리가 딜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야 카이사가 1킬 만 더 먹었으면 깔끔하게 먹고 빠졌었어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막고 전멸 안 쓰고 그냥 뒤지고 애쉬 사... 아니 저 카이사 살고 하면 됐는데 이거 먹어 좀 갈 길이 바빠서 이런 시댕 와딩을 되게 열심히 하네 와딩... 아휴 귀신 온다 귀신 오케이 아 오케이 다 빨아들였다 쟤네 머리 거꾸로... 거꾸로 쓰다듬었다 켁하이 머리 거꾸로 쓰다듬어 쏠릴때? 쏠릴때? 잘하는데? 샘 앗 오케이 바다 나 이거 왜 쳤지? 홀린듯이? 투망에 들어간 거 같지? 왜 내 투망으로 들어갔을까? 갑자기 치고 싶어 아니 치고 빠질 수 있을 줄 알았어 쟤네들도 상당히 하는데? 아까 케일 쏠렸을 때 엘리스랑 합작한 거 나쁘지 않았어? 그쵸? 그리고 우리 궁이 돌아왔고 우리 턴이야 또 먼저 스킬을 쓰면은 먼저 스킬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좋아 애쉬 또 여기로 갔어 포기했니? 포기했어 애쉬 포기했어 드래곤 처치했어 오케이 제네 턴이었어 아직도 몰라 오케이 이쪽 정글 이제 의미 없어요 저쪽 정글로 가요 타워가 너무 안 좋다 오케이 사질러스가 희망이다 사질러스가 희망이다 사질러스가 희망이다 자 이거 한번 이거 와드 해줘가지고 지켜주고요 조금 늦었네 조금 늦었네 에스코트 해 에스코트 해 옆으로 쏙 나올거야 아마 에스코트 해 여기 하나 박아 집 갔다 와 와드 채워 안 먹어 안 먹어 나 이제 피읍 방해하기 있거든요 굉장히 효율 좋죠 빵 카이사가 느낌이 있어 쟤는 좀 좀 밀어줄 필요가 있어 조직에서 조금 지원해줄 읏 필요가 있다 어 뭐야 너 몇 스텝 아 뭐야 되게 얌체같이 않네 에스 어 되게 지가 월클인줄 알아 그부 그부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부도 없는데 그걸 깊숙하게 디질래 이런 시댕 싸우네요 가지마 가지마 굴라드 있다 굴라드 있다 쟤 괴물이야 빨려 저 하나 따더라도 세 명 따요 난 미래를 봤어 순간적으로 오케 오케 무섭게 해주고 선생님 바텀 터져요 어쩌라구요 야 쟤는 한 번 따줘야겠다 어 야 이거 억지야 이거 억지야 이거 머리 머리 거꾸로 쓰다듬는 거야 이거 방금 저거 저거 쫓아가면 딱 봐도 억지죠 억지하지마 억지만 안하면 돼 진짜 이 동네는 이제 나온다 집갓다 정비하고 오자 이제 나온다 집갓다 정비하고 오자 필멸자야 케일도 케일도 그냥 팸은 죽어 분명히 그 조 그 뭐야 진형에서 삐져나올 때가 있다고 오케 좋다 카이사 좋다 아이 야 야 야 머리 쓰다듬는 거다 엘리스야 도와줘야지 야 쏠렸다 쏠렸다 야 지금 케일 갇혔어 지금 카이사 돌아갔거든 야 야 오케 잘했다 트랩 잘 깔았다 야 끝까지 가 뒤져 스킬 안쓰고 오케 아 까비 필멸자라니까 그래봤자 필멸자야 와드 안써요 여기다 핑왕 왜냐 그냥 저 바론 쪽에다 쓸 거야 이제 여기 이거 부수고 가자 이거 얘들아 현상금 왜 안 붙어 있어 우리가 지고 있는 거 아냐 가자 아 5분 전에 풀려 먹고 풀리지 자 다시 또 침착하게 하면 돼요 요쪽 요쪽 이제 여기 오브젝트 먹었으니까 요쪽 요 상 상반구 상반구 뭐라고요? 상반구 아니고 북반구 북반구 먹으면 돼요 엘리스 좋다 좋다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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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야 오케 그래 그부 그부 어떻게 했죠? 정글인데 죽었고 머리 쓰다 거꾸로 쓰다듬었죠? 카이사가 이렇게 쭉 밀죠 오케 이건 가야돼 블라디오면 조금 위험한데 블라디올 것 같다 오 잡았어 블라디 케일 올라오는데 쟤 머리 거꾸로 쓰다듬었으면 좋겠다 케일 죽여버리고 아 내가 스킬 다 뺐다 진짜로 야 이 스킬 다 빠졌어 야 필메처 잡아 오케 나한테 스킬 다 빼고 카이사 하고 다음부터는 오케 여기까지 위험했어 순간 좀 위험했어 동료들을 믿지 못했으면 위험했어 이거 방금 야 그건 아니야 카이사야 머리 거꾸로 쓰다듬지마 다음 거 기사의 맹세 음 자 이거 이거 5원 획득해주고 자 다음 요쪽 요쪽 이제 남방구 위주로 와드 올려요 이 사람 와드 왜 이렇게 아낌 이걸 갖고 있어서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 와드 박을려고 했어요 여기다 딱 깊숙하게 애매하게 딱 이렇게 한번 지켜주고 지켜주고 여기는 미드라인으로 한번 밀어 우리 바론인데 왜 굳이 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푸시푸시하면 돼 바론인데 오케이 뭐 뺏었어 애쉬꺼 그래 전진 전진와드 나 와드 이거 와드 받고 올게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오케이 이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어 어?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이거 오케이 서로 이거 부서지고 오케이 오케이 안들어가는거 좋았어 오히려 자 카이사 아 씨 양반이 오케이 서로 안죽어? 야아아아 빠져 빠져 이거 그냥 빠져야되 이거 아니네 하나 죽었구나 절대 안빠져 하나 부시고 가 머리 머리를 거꾸로 쓰다듬게 거꾸로 뽑았어 야 가자 가자 이거 진짜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룡으로 가자 룡 순삭 되나? 룡도 아니다 이거 야이 젖었다 이거 카이 살 사람 살아 오 야이게 너 니네 머리 너 더이상하면 거꾸로 쓰다듬는거다 니네 왜 야 우리집에 애왔니? 오케이 야 야 우리집에 애왔니? 엘리스, 엘리스랑 마지막으로 오케이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아니 이거 우리가 희망이 있었어 사실 카이사 죽고 그냥 빠지면 됐거든 카이사 죽고 빠지면 됐는데 우리 모두의 잘못이야 사실 카이사는 판도레 상자에 그 뭐지 물건 새로 사면 책 새로 사면 그 비닐 있죠 비닐까지만 뜯었어 그걸 펼친 건 우리야 사실 거기서 그냥 가면 됐어 아쉬워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대포미니언 두 개가 쌓여가지고 타워 막 부서지는 게 대치만 해도 부서지는 게 도파민이 발생해가지고 아이고 얘는 좀 버렸네 근데 거기서 끝낼 수 있었는데 카이사가 한 명 땄고 아쉽네 비닐을 거기서 뜯어버려 아휴 어 나 정글이 됐네 아쉽다 아쉽다 뺄 때 님이 궁만 써줘서 다 살았어 그 뺄 때 없었어요 막바지에 하나 남았어 막바지에 그게 궁이 막바지에 우리 정글쯤 올 때쯤에 돌아왔어 사질라스랑 같이 갈 때 궁 있었어요 쉔이 맞으면서 뚜두두두 갈 때 그때 있었고 어 어스르자 오케이 쉐나 쉐나 좀 거슬리네 카이사가 내가 봤을 때는 R이 R이 잘못 클릭이 됐던 거 같아 막 신나서 막 하는데 아 형 나도 좀 하자 형 나도 좀 하자 아 가만있어봐 하다가 팍 하다가 R이 눌린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쉐나를 배낼게 쉐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쉐나를 하게 냅두는 거 전략적으로 좋진 않죠 티어 브론즈 올라푸 올라푸 아 처음에는 약간 만만히로 가면 안되는데 핍 담배 좀 핍 좀 천천히 정복자를 가요 요즘에? 요즘에 정복자가요? 감전 너프 됐어요 혹시? 아까 데미지가 잘 안들어가더라? 여기 여기는 지금 서폿도 서폿도 정복자가 떠요 그래서 나 감전이 너프 됐나 했지 왜냐면 요즘에 그걸 잘 안간데 저 빙결강화를 정복자 사키전에 맞아 뒤진 정복자 사키전에 맞아 뒤진 스웨이는 서포트 자체를 못 봤는데 갈리오 올라프 좀 짧어 애들이 전체적으로 좀 짧네 그리고 짧으면 어떻게 된다? 붙어야된다 붙어야된다 붙으면 어떻게 된다? 메차쿠차 형태가 만들어진다 메차쿠차 형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된다? 스웨인한테 빠져나가지 못한다 첫차차가 된다 왼쪽 그치 이해도가 있네 요걸로 가 지금 다 짧아 다 짧아 카이사도 이렇게 들어가서 후추추추추추 이렇게 하는 거잖아 핀판넬로 막 하잖아 케넨 지금 여기 라일라이 차차차 케넨 요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차라리 그 올라프를 죽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딜로 찍 딜찍노야 에잇 그 뭐야 CC 많은 것보다 딜찍노가 좋아 그리고 라일라이 차차차 탈진들죠 쓰읍 아니야 탈진은 라인저이 너무 약해져 점화는 점화의 그 깔끔함이 있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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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뚱뚱이들도 많아가지고 요거 하면 이쁘거든요 저거 가면 가면 좋아 야 글로 가지 말고 라인 따라가 라인 아 리신이 안오네 리신이 안와 하나 뜯어주고 체력 8 올라갔어요 10인가 10이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어그로 끌린 타이밍에 오케이 찐총알 사오고 뚤레 사오고 가있자고 저거 저거 미친놈 저거 간땡이 부었어 지금 찐하고 같이 갈게요 조졌다 넌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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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올때 같이 같이 아 두대 두대 다 나갔다 아 야 찐아 너는 맞으면 어떡해 야 모여있지마 야 한방 한방 날려 찐아 오케 오케 오? 두다닥 쿵 써버려? 오케 아아 2렉 2렉 야 거기 왜 얼씽거려 야 거기 왜 얼씽거려 야 얼씽거리지마 왜 얼씽거려 그냥 가있어 뒤에있어 야 거기 뒤에 쭉 빠져있으면 되는데 안맞네 바드가 좀 그 안에 스웨인을 좀 아네 스웨인을 모르면 되게 쉬운데 괜찮아 CS 비슷해 괜찮아 CS 전멸 재밌게 네 나가 안 Star 나라라je Lin tão 아들 마 재 하 비비고 있었어요 나 못 봤어 Bem 에 측 이거 썩으면 뭐 비비고가 여기서 쑥 나올 때 전멸 쓰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 제가 육수를 보게 될 때 배우는 날이 되었을 거 같다 몇 개가 없었을까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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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맥 뿌시뿌시 뿌시뿌시 씨 잘 피하는데? 아까 애들하고 다른데? 올라프 마나 없어 다섯개 밖에 못떠졌어 비비고 어디있는거야? 바텀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확인 서로 왜이렇게 안맞냐 스킬이 오케이 나의 점화 오 찐 그럼 이거 마법사의 신발 가지마요? 이렇게 하는건데? 뭐야 정글한테 말한거야? 근데 비에고가 찐이 여기다 와드 하나 박아줬으면 됐는데 공정하게 싸우라고?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나 오케이 칼사가 저기까지 왔네? 우리 제국의 그림자가 내 까마귀들의 날개를 타고 뻗쳐 오씨 아 이런 미친 사운드를 하찮은 인간들이나 하는거지 빠지고 바텀으로 다 오네 하 진짜 짜증나게 하네 찐아 너 오면 갈게 너 오면 고 아씨 금너수 정말 짜증나게 하네 황금대기 황금대기를 돌같이 해라 오케이 황금대기 돌같이 해라 개트롤 아 아 운해가 됐어 아 황금대기를 돌같이 해라 아 찐도 직간다 아 아 황금대기 돌같이 했는데 그쵸 바드가 절로 갔네 저거 저거 유충먹는거 같은데 올라가줄까 안먹네 비에구가 잘해 지금 보니까 저친구가 저친구가 와 아 또 못컸어 못커가지고 이래 야 쫙 펼쳐 쫙 펼치기 좋아 다 다 다 쓸어 담아 요네야 쟤네 억지로 쓰다듬었어 나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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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고있을때 이거 나쁘지 아 같이 맞았어 스페시브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나쁘지않아 탑은 죽어있네 왜 죽어있지 그냥 이거 같이 때려 이거 때려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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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나수 못오게 금나수 한번 해주고 오케이 우원 받고 빠드가 내려오나요 이거 뭉개 발법 뭉개지나 어 뭉개져요 빠드 빠드 리신 쟤도 비에고가 올거야 지금 비에고가 오는 움직임이죠 지금 나대는게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먹어 오케이 저거 먹어 빵 아씨 아홉개밖에 못먹으면 되나 피하고 미드 피하고 피하고 아 이거 W 썼어야 되는데 아 쟨 왜이렇게 많이 찍어 쟨 왜이렇게 많이 찍어 뭐야 나 왜이람 나 어디까지 왔어 아 아 이것도 안 찍었네 아 에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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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네야 야 요네야 근데 저 갈리오 저 저 무브먼트를 봐라 니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겄냐? 강철의 바람 이 새끼가 어디 똥꼬 찌르기를 할라고 자 제가 한번 걷어줬어요 갈리.. 제가 없다 바드 없다 어디 와드로 조심 야 리신 와봐 사이드 쳐 가라니까 E를 왜 아끼냐면 아끼는게 아니야 맞출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최고의 타이밍을 보는거에요 너 먹어 내가 먹을게 그냥 빛낫으로 먹었어 삐에고가 있나? 삐에고 있는거 같애 우리 정글에 궁혼에 썼다 취소하냐? 궁혼 왜 풀었지? 찐이여? 찐이라 오케이 나 이제 메차쿠차 라이라이 차차차 완료 포탑을 파괴했음 이미 예상하고 있는 위험 아무 문제도 아닐까 야 나같은 서퍼도 어딨냐 내가 먹을라고 하다가 말았어 조만정 땅 나 죽인거야 어? 나 살았었네 알았attle 01 어어? 어어? 이렇게 교환하면? 어 이렇게 교환하면 나쁘지 않아? 안돼 안돼 그건 나빠 케넨 궁 썼네? 아씨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요 근데 케넨 있는 팀 2 계약함 아 진짜야 근데 이건 근데 진짜야 근데 이건 진짜야 케넨이 이게 사이드가 약해요 내가 할 말은 아닌데 내가 던져가지고 할 말은 아닌데 이거 지워주고 안먹어? 경험치 좀 같이 먹어요 숟가락만 좀 들게요 자 요 라인 형성해주고 어? 어 뭐야? 되게 유치하네 아씨 저걸 Q를 썼어야 되는데 못 썼어 음 아 왠 왠 왠 저걸 도움이 도움이 고 다 아 갇혀가지고 또 와드한테 또 와드투망 하아 와드가 투망 역할을 했어 통천 와드 좀 그만쳐 야 서포터 해봐 ㅅㅂ 뭐 돈은 어? 다 꺼지라 그러고 어? 먹을 때는 없고 아까 그 내가 슛 써가지고 대포 얼른 혼틈 혼틈 하나 먹은거 봤죠? 크다고 다른 애 야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돼 서포스 왜 먹냐 이게 아니고 서포스한테는 똑같은 90원이 아니야 훨씬 커 그래서 먹어야돼 서포터가 근데 할만하지 않아요? 서포스 아 샥 아 너무 느려 스웨인 이거 그리고 와드 왜 이렇게 열심히 막냐 얘네 와드 더럽게 열심히 막네 안 지워 얘들이 나야 좋지 이런거 주워가지고 먹으면 너무 깊다 너 깊숙하다 너 이거 된다 내가 그럴거 같더라 야 딴 데서 해 딴 데서 해 야 바텀 바구야 어? 안왔어 어? 왜 안왔지? 야 리신아 리신아 왜 안왔지? 야 리신아 리신아 왜 안왔지? 오케이 오케이 아 내가 찐한테 내가 경고 보낼라고 딱 마음 먹자마자 오드라 되게 깊었고 깊었거든? 저 새 제 새 예 제 새 이런 야 찐아 먹어라 야 우리 이거 단계별로 가자 차츰차츰 가자 급하게 막 정글 먹을라고 하지 말고 라인 밀고 정글 먹자 여기까지 최소화는 먹어줘 이렇게 야 더이상은 내 자신 없다 근데 찐이 하는게 나쁘지 않거든? 포지션 야 포지션 너무 위험해 야 미드 밀면서 가야지 야 삐고 빠드 부졌다 야 이거 싸우면 안 되는데 야 이거 싸우면 안 돼 아아앍 한 명 죽었는데 거기서 쟤 놨다가 뭐라 쟤가 저거 야 야 나 이제부터 기괴해지는데 이거 이거 근데 아까 스윙 각은 되게 좋았는데 그쵸? 스윙 각은 되게 좋았어 뭐 이 틈에 와드 박을게요 저 저 디러건 먹을 때 딜 안 나왔다고? 아냐 꽤 나왔어 이.. 몰라서 그래요 풀 피웠는데 다 반 피 이상 만들었어 지금 지금 아니면 박을.. 시간 없어요 마드 집 갔을 때 아씨 왜 여깄냐? 피해가 왜 여깄어? 욕먹고 욕먹고 바로 올라왔네 칼리오 칼리오 칼리오다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라일라이 차차차 자 비비고 비비고 라일라이 차차차 와.. 다 끌어들였는데 안 돼? 이거? 이거 힘 차이가 너무 크다 힘 차이가 너무 크다 내가 이거 기괴해졌는데도 이게 이.. 매초 2%에 추가 퍼델을 넣는데도 이게 안 되면 좀 쉽지 않다 케넨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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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물몸이야 버프 해줘야 돼 케넨은 근데 아직 기회는 있어 이거 근데 진짜 나쁘지 않거든 진짜 이거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쁘지 않아 엑재기가 파괴되었을까 오케이 하나 뜯고 야 간다 간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누구야 케넨? 야 야 이거 바론각이다 좋다 빵 오케이 야 이거 바론 야 케넨 여기 텔 잘 썼다 라쿵 6초 할 수 있어 칼리오 포기 자 칼리오 어.. 쟤만 와 쟤 삐에고 와 삐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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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면 오면 라일라이 차차차야 야 이거 아무도 안 부셔 쟤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오케 내가 안먹었고 야 쟤네 욕심부리다가 끝까지 계속 터진다 계속 여기 가두리양식 해 오케 라일라이 차 야 이거 이거 됐다 됐다 이거 케넨으로부터 시작된 이거 굴렁굴렁굴렁굴렁서 해 이거 이거 진짜 다 역전 했거든 제압 다 먹고 요 애들 기량이 썩 나쁘지 않아요 그쵸 여기 진짜 여기 라인 여기 이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요 라인만 엄수하면서 나가면 돼 여기서 요철처럼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돼요 아까 걔네가 요철처럼 올라프가 개지랄 떨어가지고 이렇게 된거거든 그쵸 맞죠 여기서 자 침착하게 시야 작업해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도와주고 어? 야 이거 정글 먹지마 왜 지금 정글을 먹을라 그래 방옥 바드 제거 바드 제거 오케이 쟤 금나수 봤죠 올라프 쟤 하면 막고 케넨 오케이 좋아 케넨 이해도가 있네 노른 케넨처럼 야 뭐 이걸 왜 먹어 빨리 이거 부시고 삐에고 삐에고가 조금 해 내가 보니까 그래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없죠 이거 먹고 욕먹자는 거지 그치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 가 가 욕먹어 여기서 여기서 무리하지마 여기 오케이 올라프 갔고 야 정글 먹으면서 아 없네 생각해보니까 바론이지 템사와 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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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지 살까? 피읍 방지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그 바로 먹어도 되는데 바로 안 먹어도 돼요 그쵸? 야 이거 다 기울었다 찐이 저거 약간 욕심내죠 욕심낼 법해 찐이 근데 살짝 보이면 살짝 빠져줘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미드도 한 번 밀어야되고 미드도 한 번 밀어야되고 미드도 한 번 밀어야되고 비해고 살짝 빠져주고 케넨 언제 죽었냐? 메차쿠차 카이사 카이사 금낫어 야 끝냈는데 끝내자 그걸 왜 처먹을까 방금 나한테 약간 쏠려가지고 내가 전멸로 빨아들인 다음에 나쁘지 않았죠 포지션이 그래서 오갈 때 없어지고 스킬 다 빠지고 불꽃해낸 오 잘했어 이게 라일라이 차차차가 묻어가지고 저쪽이 메차쿠차 됐을 때 반죽 덩어리에서 흩어지지 못하고 포커싱이 안 되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때리고 튀고 때리고 튀고 이게 라일라이 차차차예요 메차쿠차 반죽으로 라일라이 차차차 찐이 조금 그랬는데 근데 원딜 아 나 이렇게 줄게요 근데 찐도 고생했는데 찐 줄걸 그랬다 찐 하나 캐넨 하나 줄걸 봐봐 딜이 나쁘지 않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캔앤드 딜을 잘했네 룬페이지가 나 싫은데 룬페이지가 어떻게 빼 이렇게 하나 아 여기다 자 간다 지금 몇 개 있죠 내 판 했나 근데 이런 판 이겨야 올라가요 이런 판 이렇게 비등비등 하거나 지는 판 해줘야 이기는 건 이기고 지는 건 지고 아까 세 번째 판도 사실 이길 법 했어요 그거 조금 약간 아쉬웠던 판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게 아쉬운 판 아예 그냥 쫙 밀리는 건 오히려 안 아쉬워 아까 쉐나 밴 해가지고 깔끔 했었나 아까 서포트 누구였지? 바드였지? 제가 계속 누차 말하죠 머리카락을 거꾸로 쓰다듬기만 안 하면 돼 순리대로만 가면 돼 스킬 샷 맞추고 안 맞추고 의미 없어 아니 의미 있어 의미 있는데 크지 않아 바꿔주고 어? 고그모? 고그모 물어 죽여야 되는데 고그모 그래서 물어 죽이는 거 뺐구나 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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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딴 거 하겠지? 야 노틸러스 싫은데 아까 좀 안 맞더라고요 스킬이 아이 번? 룰루 아이 번? 코그모 룰루 아이 번 이거 땡겼다가 나 사망할 수도 있겠다 이거 고그모 하는 거 아니면 룰루 땡기면 사망이 되고 룰루 땡기면 사망이 되고 리산드라 약간 얘네 좀 열받는 조합이다 열받는 조합? 우리? 약간 꽝대꽝으로 하면 좀 무서운 조합 내가 cc 덩어리니까 cc를 cc 없고 약간 유지력과 딜링으로 갔다 cc가 있으니까 유지력과 딜링으로 갔다 독사의 송구니 맛있게 갈 수 있는 조합인데 쓸만한 애들이 없네 지옥에 쉰 쉰이 쎄에 잭스가 쎄? 그니까 쉰이 약간 두 부류야 되게 이상하게 쎄 쉰이 있고 그럼 뒤로 게 약한 쉰이 있고 들어올 듯 잭스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잭스 프로 경계에서 잘 나오더라 잭스 프로 경계에서 잘 나와 어 진짜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가자 이 찍은 리산 이가 뭐야 룰루 룰루인데 견제를 안하네 왜 안하지 나 되게 아프게 견제 해야되는데 빵 코그모 때릴줄 알고 쉴드 걸었는데 안때려 안때려 코그모 왜케 안때리지 빠지자 이거 먹으면 이래 안맞았다 침투야 오케이 너 먹어 아 이거 안터져요 빨리 안터져 오케이 팀 러닝 아 나 이거 빨리 터진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터진 줄 알았어 2킬 먹었고 아주 좋아 룰루 때리다가 찐으로 바꾸니까 룰루가 다시 왔죠 그래서 다시 와서 그걸 룰루를 또 다시 때리는거죠 이 새끼가 이 새끼가 3렙 땡기는 라인 샤쿠 한번 오지 샤쿠 한번 오지 샤쿠 한번 오지 이거 지금 꿀통인데 이거 완전 꿀통이다 이거 완전 꿀통이다 저쪽에 있네 전멸 여기까지 아 가 가 어 엇 오오 어조 어 저렇게 하는거구나 뜯게? 야 저 뜯는것까진 오바야 야 CC가 많으니까 요거하는건가 이걸로 하자 아까 라인 밀렸을 때 욕심냈죠? 욕심내면 잡아주고 미대 한번 들려주고 미대에서 상황봐서 합류하거나 가주거나 누르는 바텀 먹어달라고? 먹어달라고 오케이 지금 정글인 줄 알죠? 정글 누구야? 아이번? 아이번 왕귀에요? 왕귀퀴에요? 먹어주고 왜 이렇게 못맞춰? 아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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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쩔었어 전멸 쩔어 쩔어 쫓아내 가지마 깊이 가지마 샤코가 할거야 깊이 가지마 근데 찐 한거 보니까 아니 불라디에 피 담궈보니까 그건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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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부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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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자고 해놓고 이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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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가자고 했는데 미안 근데 나 알았어 나 알았어 우리들의 그 그 어떤 팀플레이 그리고 그 어떤 호흡 저력 실력 이거 그냥 동급으로 가도 이겨 우리가 호흡과 어떤 이 수준 이거 하나씩 5원씩 쏠쏠하거든요 5원씩 뜯는 거 그리고 리산드라라는 또 뜯었어 그치? 나쁘지 않아 이건 내가 하나 먹었고 오케이 맞지? 불만 없지? 뭐 여기다가 코그모가 핑하 박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다 박아 오케이 너 혼자 먹어 나 이거 이거 부시고 올게 욕먹자는 걸로 보일라나? 샤코 2570골드 저거 아니었으면 우리 이겼죠 이제 다음에 붙으면 그냥 이기는 거야 그쵸? 혹시 재정비하실 때 카이지 정주행 하셨나요? 거기 나레이션처럼 말씀하셨네요 뻔뻔하게 그냥 지나가 공포죠 이거 I번 진 칠 생각 없어서 내가 하나 먹어 주고 와드가 없어 지금 샤코는 탑이고 저희도 한번 해줘요 어디 가는 거야? 아 찐 R 준비됨? 저거 저거 하러 가는 거야? 맞추지도 못하면서? 오 저거 저거 달콤하다 저거 달콤하다 달콤하다 극장 소극장 달콤해 아 I번이 저 힌트를 주잖아 나 저기 막아주고 있다고 보면 빨리 와 자 디나에 당해야겠지? 아 쉼 죄송해요 쉼이 여기서 해야된다 쉼이 있는지 빠졌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사실 안죽엇 안죽엇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도 I번 아 오케이 잠깐만 룰루 미드 야 이거 먹자 룰루 만화 없고 이거 이거 먹을만 해 이거 먹자 바로 가자 쉼 궁도 빠졌고 쉼 궁도 빠졌고 저 박스랑 같이 먹어 저 박스랑 같이 먹어 저 박스랑 같이 먹어 쉼 궁 빠졌으니까 이제 너 어떻게 할래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룰루야 너 여기 통행 통행 지나가 할라고? 오케이 지나가 와드 박어 어 오케이 아이 번도 내려온다 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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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해야돼 없어? 못잡았어? 야 잭슨 왜 이렇게 됐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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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못한거 있나? 혹시 섭섭하게 한거 있니? 궁 먼저 쓰는거 맞냐고? 고구멍 팡 뛰어오르게 해서 전멸도 못쓰게 할라고 쉘 아 쉔 알 빠짐 아 잭스가 무리하게 저거 끊었나보다 알을 알이 빨리 돌아오네 요거 한번 보자 요거 한번 보자 나 갔다올게 아 이게 보였구나 다시 내려갈게요 다시 내려갈게요 롤루가 다시 올라왔네 샤코가 죽었네 롤루가 지금 아래에 있었으니까 내가 더 빨리 가야겠죠? 코코모 빠졌네 아 코코모 빠졌네 스퀴드 샹 쿵 모르시나요 Body 왜이렇게 약하지? 되게 이쁜 그림으로 싸워주네 자꾸 하하 궁쿨이 아까 빠졌는데 빠졌는데 하하 아니 이번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번엔 없지 아시 전멸 쓸때 할걸 오케 전멸 뺐으니까 의미있어 바텀 밀고 그래 찐 잘한다 어 나 붙어놔 오케 개꿀 쉔알 아 저 R이 돌아왔다는거구나 아하 나는 억지로 끊어줘가지고 잭스가 피가 다른줄 알았는데 R이 돌아왔다는거야 저게 나 붙어놨습니다 응? 데이지 돼지 돼지 피 많이 깠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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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다 라인이 없어가지고 욕먹겠는데 용초 아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못 부셔 너무 약해 아 같이 마 피지컬 좀 중요하긴 해 내가 보니까 중요하긴 하다 근데 쉔이 전멸 쓰게 좀 중요하긴 하다 쉔 좋네 잘해 오케 칭찬 아까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아니 쉔이 저렇게 자리를 많이 띄는데도 아 부셨구나 오케 팀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맞죠? 쉔 좋은데 궁도 안썼는데 쉔 칭찬 진이 좀 후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라인전 원툴인 것 같아 고구모 저 턴 근데 고구모도 필멸자야 저 억지로 물지 말자 쉔만 아니었으면 진짜 진짜 미친듯이 물었는데 쉔 아니었어도 물으면 안 나는데 쉔 쉔이어서 쉔 있어가지고 안 물어가지고 또 살았네 다행 물었으면 사망했을 뻔 조용히 억지로 아 저 새끼가 자 새끼가 오케이 나 이거 그걸로 살렸어요? 저거 왜있어요? 상대가 안되네 상대가 안되네 이거 한타가 안되네 싸움이 안되네 왜이러는거야? 조합이 구려요 팀원 맞고있을때 팀원이 뒤로 도망쳐 아니 CS도 먹고 할거 다 하는데 왜 이게 안될까? 왜그러는거야? 거그모가 너무 세요 근데 천천히 해봐도 돼 용 급한것도 아니고 아 근데 저거 너무 거슬리는데 먹으라 저거 지금 한다는거는? 미드 밀어 지금 코그모 출장나갔을때 미드 밀어 부셨어 아 코그모 굉장히 아 우리 너무 한 템포 늦었다 이거 부시느라 그치 근데 나쁘지않아 나 하나 죽고 부시고 안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나쁘지않아 그리고 AP딜 AD딜 오케이 나쁘지않아 오케이 이렇게하고 이거 이렇게하고 나쁘지않아 아직도 이거 필말자단계야 코그모 딱 물어 죽이면 돼 야 그걸 왜 그 빨리 가 야 샤코야 우리 샤언데 아니 아까 딱 이쁘게 암살 할수 있는데 스킬이 다 빠졌나 어? 형 죽어버리네 이상해 뭔가 이거 아 슝 슝 그 닌자 오지락 뿌리기로 갔구나 닌자 오지락 뿌리기 야 집값다 와 도전 아 샤코가 조금 이상해 누가 암살하고 스킬 빠진 다음에 뒤에 있다가 들어가면 갑자기 막 정석으로 때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흥 다 아 찐 조금 늦는게 흠 이렇게 오케이 다시 요란 그리 뭐 아 고구모 우와 야 이게 왜 안 켜진 줄 알았지 고구모 터지는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방금 이게 체급이 체급이 안 되나 안 되나 심 짜증나 오케이 고구모가 쪼끔 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고구모가 너무 세 빠방 오 안 맞았어 전멸 안 죽어 왜 와 진짜 아 이번 노릴려고 하는데 쉴드 쉴드 부서지기 하는 거 스킬이 그게 있어요? 아이템이? 쉴드 부서지기 하기 복사 근데 이게 내가 가는 게 아니잖아 아하 아하 너무 세 딜이 진짜 너무 세 다행이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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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까 자, 자, 피우 방해하기 가고 나 이거 좀 약간 힘들 것 같은데? 고구모, 고구모에다가 다 지원을 해줘서 쉔, 아이번, 룰루 사실상 고구모 못잡아 고구모를 잡을 수가 없어 아이, 진을 지키라고? 사실 그것도 맞아 근데 진을 지켜봤자 앞라인 싸움하면 그냥 녹아버려 모든 게 안돼 끊어먹기도 안되고 녹이기도 안돼 잘라먹기도 안돼 흠 흠 흠 아싸, 고구모, 고구모 내가 어그로 뺐어 야, 그때 싸워! 지금 싸워! 고구모! 고구모 없을 때 싸워! 지금이야! 큰일했다 흠 큰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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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모ira 고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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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다 갖고 왔다 이거 어? 다 갖고 왔어 이거 이거 이득 많이 봤다 이거 내가 이 코그모 이거 살랑살랑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치? 코그모 없이 해가지고 한타 해가지고 여기서 좀 집어먹고 현상금 좀 집어먹고 큰일 났다 오케이 이산드라 이산드라 월클 아닌데 왜 월클 인처 가지? 이산드라 월클 야 이거 너무 까맣다 그치? 미안해 미안한데 같이 하긴 해야돼 나 혼자 하는게 아니야 야 코그모 미드가자 미드가자 도와주지마 잡을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거야 이거 진짜 미드 밀어 그냥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야 뭐지? 뒤질래? 오케이 야 이거 저렇게 어그로 끌렸을때 미드 밀어야되는데 라인이 없으니까 이게 저기 이게 합류하면 안되네 야 이거 빠져야돼 오케이 샷코 뒤에있고 샷코 뒤에있고 와 와 샷 샷 개사 개 그리고 샷이 쓱하면 진이 쓱 녹아버리네 그리고 리산드라 왜 피가 차요? 리산드라 피읍템이 있어요? 아 시체에서 치유의 힘이 퍼져버린구나 시체에서 치유의 힘이 퍼져버렸어 샷 야 샷 넌 올라가라 넌 올라가 넌 올라가 어 그쵸 찐같은 스타일이 샷 샷 앞에서는 찐이 돼 뭐야 아 미안해 리산드라가 나 내려갈때 리산드라가 들어가버렸네 샷 샷 어그로 살랑살랑 오케이 열자 샷 아 샷 저..저..저.. 이순신 장군님한테 야 라인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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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강화 스킬은? 라인을 지우면 된다 어 룰루? 아 쇳이 안뒀져 쇳이 안뒀져요 쇳이 안죽어 얘가 체력 몇이야? 6600 안뒀져 아이버니나 뭐나 다 죽음하고 실드만 15000을 깼다 이번 판은 초반에 그 흐름을 쫙 굴려버렸어야 되는데 쉔이 라인전 단계에서 몇 번 구해주고 하면서 비벼줬어 이게 이게 진짜 거기 쉔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 그치? 쉔 하나 줄게요 얜가? 쉔이? 우리 찐 하나 주고 그니까 쉔이 없었으면 라인전 바텀 터트렸고 그걸로 굴러 굴려야 되는데 못 굴리게 했어 못 굴리게 한 쉔 넌 올라가라 넌 실버 가라 쟤는 좀 할 줄 아네 쟤는 이게 있잖아 순리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쟤가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순리대로만 하면 문제점 상대방도 순리대로 했을 때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돼 이제 모두가 순리대로 한다? 그러면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돼 뭐 스킬샷이 좋던가 그니까 이 다음 리그 이 다음 리그가 좀 힘들어요 순리대로 안 하는 애들끼리 있으면은 순리대로만 하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다 순리대로 해버리면 머리카락 거꾸로 쓰다듬는 애가 없으면 이제 골차 아파지는 거야 근데 꽤 높은 그 티어까지 순리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눈앞에 뭐 딸피에 눈이 돌았다던가 뭐 아무튼 뭐 여러가지 이유로 순리대로 안 하는 경우가 한 번씩 나와요 그니까 그것만 집어먹어도 승률이 몇 퍼센트는 올라 한 5%는 올라 아까 룰루였지 룰루가 더 싫다 나 룰루 할래 왜냐면 룰루라서 코그모가 너무 좋아 룰루를 밴하고 코그모를 차단 야 룰루 야 룰루에서 배나면 어떻게 해 제라스에다가 저 깡통로봇을 배냈다는 거는 서로 이렇게 좀 안 맞았다는 거죠 소통이 없다는 거죠 침착맨에 칼챔으로 순리를 깨부는 거다 레오나 이 새끼가 진짜 레오나에다 제이스다 부라우미야 진짜로 오면은 날라오면은 방패 막아주면서 앞에서부터 치면 되고 제이스도 막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프렐루드 시너지 아주 이뻐 이거 지금 레오나니까 승전보 가도 돼요 승전보 가고 요거 가고 CC 가고 오케이 깔끔해 이거 이거 어? 투사체 우웅 우웅측시 이것도 막아주고 브론지도 조합을 짜는구나 조합을 짜는 브론지 조합을 안 짜는 브론지가 있는데 조합을 짜는 브론지가 그래도 3%는 승률이 높아요 아 여기 부상계 아니에요 부2에요 부1이 부3계에요 라마스.. 야 좋다 이거 이겼다 라마스 굿 아 정글이 아니네 탑이네 근데 라마스는 진짜 좋아 라마스는 진짜 좋아요 탑은 전략적 죽음님만 하는거 아니에요? 탑 라마스는 아 우제 쿤 왔어 아 라마스가 우제라서 람마스 호흡 람마스 호흡 아 제가 이게 좀 갖다 받고 이래야 재밌는데 그죠? 미안해요 좀 약간 제가 좀 플레이를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하죠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그죠? 재미없게 해버렸네 근데 아까판은 조금 그렇고 전전판이나 세번 두번째 세번째판? 비등비등하게 해서 하는게 좀 재밌지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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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갱 갈래? 거기서 흔들어봐 우리 침투할게 거기서 흔들어서 방심할때 우리 침투하면 딱 좋은데 레오나 레오나 이거 그리고 탱서폿 대 탱서폿은 특이 먼저 들어간 탱이 저요 아니 먼저 들어간 2인조가 이게 먼저 들어오면 저쪽이 갈라지고 우리는 뭉쳐있어가지고 그니까 그니까 원디를 먼저 무는거 가 아니라면 아 저마 빠졌다 아 저마 안쓸걸 요거 집가야돼 요거 집가야돼 야 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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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스킬로 먹어 집 갔다오지 그냥 어? 어이 집 갔다오지 그냥 어? 그게 더 손해인데 요거 요 낮은 단계는 타워에 갔다 받기만 해도 못 쥐어먹거든요 요거 요 낮은 단계는 타워에 갔다 받기만 해도 못 쥐어먹거든요 자 여기 앞에 바루스는 저거 쳐야되가지고 오케이 오케 왜 나 때리지? 타워가 타워가 왜 나 때리는거에요? 평타 쳤어 내가? 참나 참나 사동공격 어떻게 할까 근데 바루스한테 내가 좀 그걸 심어줬죠 바루스 CS 12개 바루스 CS 12개 여기다 안 박아? 이 친구 봐 잘한다 이거 밀자 이거 이거 밀어 그냥 빨리 밀어 도착하겠다 박아 이거 박아야돼 된다 자 401개 12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꾸 이런식으로 유혹? 유혹할게요 드래곤 생성 피가 더 없지 오케이 한 대만 더 때렸으면 되는데 까비 방음악이었는데 모아서 가자 야 동태 감지해 없어? 마나도 없어 쟤 어? 나 안 때리네? 나 물었으면 죽었는데 공호 유충 먹었어 정글 없어 오케이 취소 밀어 이제 오케이 집갔어 어? 안 막아줘 레오나 안 막아줘 뭐지? 뭐지? 바로 쏘아 오케이 걸쳐놓는거 너무 싫은데 오케이 어차피 와 애쉬와 레오나 집가야돼 어차피 맞죠? 응 미드 한번 들려 아 여기서 갑자기 브라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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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다 가네 가네 아 아 야 죽여 아 안가네 놀라지 마세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자 접수 방패를 들면 이속이 빨라져요 10% 괜히 드는게 아니에요 바르스 궁 빠졌고 디테일 순리대로 가다가 디테일 어 뭐야 아 내가 먹었네 뭐 나 먹을 자격있지 내가 안 먹으면 누가 먹어 궁부터 쓰지 킬 먹노? 노? 오 야 이렇게 순리대로 가면 우리 무조건 이게 아까 아까도 조합됨에 졌잖아 오케이 갖다 박는 거 좋았다 치각해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것만 하나만 가면 진짜 좋은데 제약되었습니다 박 오케이 초가스 죽고 안 가도 돼요 저건 순리대로 살았던 스눅은 왜 빈차나물 받았을까 순리대로 안 살았잖아 마지막에 머리카락 조조 머리카락 거꾸로 쓸어다 쓸어 그 했잖아 쓰다듬었잖아 오케이 라이즈 와봐라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이즈야 넌 이겨라 레오나야 형 탑 이득 굿 저쪽에 세 명 빨라 빨아들었죠? 점멸을 내가 아까 호방하게 써가지고 안 썼어도 되는데 라이즈 와가지고 그쵸? 오케이 나의 와드 작업 나의 시야작업으로 다 보이죠? 요슈아의 눈 프로젝트 다 보이죠? 아 궁 안 쓸라구만 에쉬 에쉬야 넌 좀 한다 넌 올라가라 넌 올라가라 아 못 때리는거야 저거 이렇게 해놓고 나 좀 가도되지? 이렇게 해놓고 나 좀 가도되지? 안 물릴 수 있지? 야이 씨야 이거 먹어라 승자 열매 먹어라 이 새끼봐 이 새끼봐 이 새끼봐 이 새끼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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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피읍 방해예요? 바로 서식 갔는데 야 루바나 가자 야 나 궁 11초인데 미안하다 오케이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나도 갈게 돈이 많아가지고 되게 집착하네 되게 집착하네 되게 집착하는 편 되게 집착하는 편이야 야 거기 레오나 어 여기 와든거 같애 썰매가 나을텐데 썰매 있는데요 저 이미 레오나 되게 지금 굉장히 좁아요 쓰는 지도가 영향력 행사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올라올거야 지금 좁아심나서 쟤 지금 저쪽 저 저 야 안가 이렇게 딱 하고 안가 왜냐 탑은 이미 이기구이기 때문에 레오나의 합류만 막아줘도 충분히 할거 하는거야 그리고 바루스 조심 아니 저 누구야 비에고 조심하고 그럼 되는거야 그냥 순리대로 가 못올라가게 하고 3대3 매칭 유도하고 라인 푸쉬하고 비에고 탑이었어 심지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더 들어가 순리대로 가 순리대로 머리카락 정방향으로 쓰다듬어 안오냐 어 나 일부러 안썼는데 먹으라고 나 했는데 먹을걸 되게 못한 플레이인데 뭐 이것도 있었는데 까먹었어 심지어 그리고 여기 까시가 뭐 딱 하면은 끝났다 이건 조합도 좋고 팀도 세고 라마스의 그 어떤 그 후반 장래 포텐셜도 있고 끝났어 그냥 라마스가 들어가서 무지성으로 더블을 키면은 그냥 갖다 받고 그냥 때리는 쪽이 더 그 피달고 그림이 그려진다 야 바루스야 쓸데없이 무빙을 해 아 오케이 하나 집어먹고 근데 궁 있을 때 하는게 더 좋아 여기 갈게 여기 가야돼 애쉬야 여기로 가자 여기 갔어 갔어 가두리 됐어 가두리 가 아이씨 체급으로 못했는데? 체급으로 솔랄이 언제 쓴? 스읍 야 순서가 있어 순시 순리대로 하는거부터 생각하고 스킬샷 아이템 이렇게 순서대로 안하면서 궁 쓴다 레오나 아 아 나 이거 렌즈 빨리 쓰고 싶은데 바루스 여기 여기 야 덱 꽂지마 조졌다 아 야야 와봐 와봐 오케이 오케이 초가 쏜다 흥 흥 빨아들였어 세명 빨아들이고 탑에서 이득 개받죠 또 렌즈를 돌렸는데 어떻게 알았냐 어 그러게 아 나 보였나 아 여기서 이런데서 와드가 아닌데 렌즈 나 돌려서 봤네 렌즈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와드가 봤나 탑 오케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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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거망동 하지마 에쉬야 에쉬야 라인 밀어야지 경거망동 하지마 솔직히 이거 바루스가 다 쓰러다올 에쉬가 다 쓰러다올 수 있는데 에쉬가 다 쓰러다올 수 있는데 이거 에쉬만 지키면 끝난다 지키는 건 뭐다 그럼 미드에 비해고 옆으로 똥꼬로 올 거야 음 으응 으응 흠 흠 함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와드 다 왔어? 가자 야 호방하게 가자 호방하게 아래로 가? 아래로 가면 나 만나야 되는데? 어 밀어냈다 밀어냈다 아 나 미안 솔라리 솔라리 안써서 자르반 죽었네 근데 제이스 제이스 빨른둥이 포탄으로 안쓰고 느린둥이 포탄 쓰지 않았어요 방금? 되게 빠르지 않았는데? 포탄이? 아 포탈이 아니고 포타 자 부상계 애쉬 하나 주고 아 와드스킨 파편 받아야겠다 아싸 이것도 봤고 이것도 봤고 근데 배치 5개 아니에요? 아까 막 5개 된데? 아 안되는구나 고3병 하나? 아 와드르까센 아 맞네 이거는 어 이게 아닌가 아 이거다 오 이거 좋다 나 이거 쓸래 이 흐름에서 한번 끊어줍니다 왜냐? 동탑에 할 땐 완전 개초딩처럼 놀더니 협곡 들어오자마자 순리대로 흘러가는 무친 부상계 실론즈맨 히읗듯 4승 2패? 4판만 더 해? 허허허 아 이걸 이런 상황을 예측한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배돌아지 계급도 딸리고 롤티어도 후달리는 분이 너무 거리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아니 근데 제가 라인 CS 먹으면 더 못해요 그분보다 라인으로 가면 제가 더 못해요 롤루가 됐어 롤루가 됐어 그분? 근데 진짜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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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한테 좋탈일텐데? 리신? 아 여기서 스웬 한번 딱 가주는거죠 딱 캐리 한번 해주고 니가 못보는 힘 그것이 진짜 공포다 알리 언제? 알리는 먼저 박으면 안돼요 쉐나한테 그 개 뜯어가요 선픽 박으면 다 뜯어가 마스터이 벤 시라임? 찐 아 오늘 왜 이렇게 랜게임이 쾌적하지? 팀원들이 왜 이렇게 다 잘하지? 팀원들이 왜 이렇게 다 잘하지? 야 AP 너무 AP인데? 그죠? 우리 편이 되게 잘해 원딜도 아까 잭스 그 탑 그 쉔이었을때 잭스가 못한다기보다는 쉔이 잘한다는 느낌이야 아 카운터인데 제라스 카운터에요 사거리가 안돼 신명나게 바뀌었네 신명나게 바뀌었네 아 그리고 딱딱이들이 없어 모데카이저 잘 크면 찐이 못 잡아 맞죠? 부산계 서포트 제라스 개쎄인데 근데 개쎄긴 해 부산계 그 그 제라스가 부산계에서는 제라스 잘 맞추거든 잘 맞거든 잘 맞거든 맞아요 사실 맞아 야 우리 진짜 한번만 믿고 나 한번만 가 체력 파밍해야되서 한번만 가자 동치가 되는 줄 알아 덜 떨어진 녀석 글로 가? 알았어 글로 가 야 스몰더 어디로 가? 야 일로 가야지 얘들아 라인으로 붙어가야지 아 아 미안 하나 뜯고 오케이 점멸 다 빠지고 굿나수 오케이 아 나 점멸 오케이 이정도 썼으면 나도 점멸 써주는게 맞아 나 6스텝 스웨인이 있는데 왜 붙었지? 스웨인이 있는데 왜 붙었지? 스웨인 개사기인데 초반에 아니 아까 얘 얘 잡 블라디 잡을라고 했는데 2를 이미 누르고 있어가지고 아닌가? 아무튼 뭘 못했어 블라디를 잡았어야 돼 끝났다 리신 왜 들어왔을까? 이 친구야 후반은 또 우리한테 있네 이 친구야 이 친구야 먹고 싶지? 이 친구야 야 그거 늦게 먹어 늦게 먹어 라인 걸쳐 오케이 잘한다 없어지고 오케이 맞아주고 빵 아 스키샷 중요한건 아니야 스몰더가 잘하네 CS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여기 쳐주고 찐은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타워 많이 깠죠 자 순리대로 가자 순리대로 아 왜 안맞지? 금나수를 자꾸 피하네? 쟤가 와드 바꿀게 아냐 약간 부상계라 그런거 같아 좀 해 그니까 지금 CS 차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원래 맞추기 힘들어요 알죠? 오케이 이걸로 체력회복 마라 다 썼죠 제라스 잘 피하네 잘 피해 진의 마지막 한발 우웅 할 때 눈깔 떨어뜨려야겠다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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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시쌍 시쌍 가자 이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스몰더 초반에 약한데 그쵸? 오케이 스몰더 지금 못가게 하는거 나이스샷 스몰더 나 못갔어요 봐주세요 오케이 와드를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지금 미신 다시 올거 같은데 이 친구야 가는게 맞았다니까 이 친구야 왜 욕심을 내 거기서 로빙으로 피하고 이 친구야 뻔한거를 어떻게 될지 알려드려 저렇게 싸우는거 오케이 전면 집간다 이제 여기 못가게 아 찐 찐 쏠걸 찐한템 아 아 쏘리 자 오지게 뜯고 아 집에도 안가오 고궁화 유충까지 먹었고 이 짤것이오 이 짤것이오 모두가 와드좀 바꿀게 이 친구야 아 주윽 역사는 히스웨이 피로 다시 쓸을 엔 스몰더 잘한다 돌아가 자꾸 금나수 폭스 미신비드 가자 몰다 가자 우리 찐 극장 이거 개이득이야 이거 진짜 개이득이야 로데카이저가 조금 힘드네 한 번 맞춰봐 오케이 하나 먹었다 금나수 리신 어허 제라스한테 썼어야 되는데 그지 아 아 이렇게만 해도 게이덕 게이덕 빵 퓨 저 찐의 막타를 내가 맞으면 안되는데 아 야 그냥 갈까? 몰더야 나 가고싶어 카운터야 카운터 알지 알지? 카운터인거 알지? 가자 아 아하 똥패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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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나 초반에 너무 많이 맞았어 미안 생각해볼까 2티어 신발인데 못피했네 미안 괜찮아 아 그게 안에도 있다 아무리 안에도 오케이 그치 오케이 컷 우는 전쟁중이다 명심하도록 으악 끄 흠 영심하도록 으흐 흠 흠 아아 깜짝이야 야 리신인줄 알고 아 진짜 너무 차고래 짧아 아아 스몰더는 잘 즐기긴 했는데 리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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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더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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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스킬 좋았죠? 아 살게 없어 오 잘해 어딜? 오지마 아 제라스 저 사기야 스킬 사고를 어떻게 저렇게 돼 아 올랩 좀 카운터에요 알죠? 자 핏 뜯고 리신 왔어요 리신 음파 못맞췄어요 바위계 음파 못맞춤 리신 아 멜바다 금라수가 그거였어요 쿨이었어요 아 아 나 진짜 못한거야 아 잠깐만 요리 여기 그냥 옹버였어? 나쁘지 않아 우리도 아래 밀었어 비슷해 난 열 수 앞서 있는데 말이야 라일라이 차차차 이제 됐어 이제 나의 부족한 나의 부족한 스킬샷 이걸로 보안 라일라이 차차차로 내가 원래 제라스에 좀 약한거 알죠? 거기 왜있는거야 거기 왜있는거야 아 죄송 빠질라고 했는데 빠질라고 했는데 내가 들어갔어 사일러스님 잘해서 이거 진짜 내가 순리대로 안했어 나의 잘못이야 이거 이거 조냐가자 나 자신이 없다 마법이 센데 일단 요걸로 가자 아 모델 모카가 죽는구나 자꾸 오 너무 깊은데 스몰더 아 가버려 가버려면 어떡해 이거 내가 밀 수 밖에 없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안그러면 이거 아 스몰더 스몰더 잘한다 스몰더 좀 잘하 좀 잘하는 스타일 스몰더 헐헐 날아가 스몰더 오케이 돼지 드래곤 모카가 조금 요리가한테 안되나봐 자 느리게 해주고 오케 라일라이 차차차로 느려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리안들이 가도 되겠는데 유니드 치감? 아 그러네 아 치감 갈걸 모렐로 갈걸 다음에 모렐로 갈게요 모렐로 800원인가 밖에 안 돼 이 여기 멀리 있는거 스킬쓰고 멈추는거 굉장히 아재스럽죠? 쓰읍 바론을 먹겠는데? 아 침착하게 쓸걸 무치고 써도 되는데 미리 썼는데 느려지게 오케이 아 딸피야 안먹어? 요립도 절로 갔다 어이 던지는건 거기까지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잘 맞췄으면 되는데 오케이 하나 뜯고 35개면 조금 부족해요 조금 아쉬워요 너 절로가면 이거 내가 먹는다 싸우네 악마와의 거래는 금기다 싸우네 와드가 조금 아쉽다 스몰드 잘해 왜이렇게 잘하지 이렇게 잘하지? 아아 나만 잘하는데 안 쳐져 타워 이거 안 쳐져 타워 이거 안 쳐져 30간부터 출금될 수도 있어? 아 스몰드가 없으면 우리 이거 분리해 이거 스몰드가 없으면 안 돼 뭐 하려고 하지마 스몰드 없으면 돼 마지카요 이러면 안 돼 근데 밀었어 나쁘지 않아 또 용인데 용 줘야겠죠 가자고? 우리 둘이 돼? 아 그래서 와드.. 와드 작업하려고 하는데?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수많은 악마 위에 악마 하나를 더 얻는게 뭐 대수라고 아까 탑에서 몇개 주워 먹었는데 아까 탑에서 몇개 주워 먹었는데 아 제라스가 문제야 제라스가 자꾸 나 그 하기 전에 막 먼저 해 스몰드 스몰드가 죽기 시작했구나 아 아 아 아 미안해 아 피가 언제 이렇게 나 피가 왜 왜 저렇게 됐죠? 마우스 왜 이렇게 튀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쓰읍 아 근데 V1 올라가니까 쉽지 않은데? V1 되니까 스킬샷이 너무 매소해요 스킬을 되게 잘 피하고 스몰더 좀 아까 그 걸리긴 했는데 스몰더 지키면서 하면 다음에는 이길 듯 몰더야 괴롭지 나 옆에 있을게 스킬 이거 근데 지지부지나게 이렇게 가면 되잖아 우리가 자꾸 안 걸면 되잖아 그죠? 걸지마 그냥 지지부지나게 가 끝까지 가면 우리가 좋잖아 저쪽은 전자로 치려틱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W 빠지고 아 개혈바드야 이거 할만한데? 아 두명 죽었잖아 모카의 꿈속으로 허니 오케잇 버려 빨리 빠져나가 아 요리가 한대도 안맞는데 그냥 구울 먹고 죽었어 참나 타자를 못 쳐요 타자를 치고 싶은데 타자를 못 쳐 나 너무 답답해 스몰더도 지금 타자라가 안 되는 걸까? 이게 현실이 없어 초반에 잘해줬는데 이게 한타 한 세 번 말아먹어가지고 몰더가 지금 보니까 약간 실버 사정도 돼 약간 템포가 조금 빨라 우리들보다 지금 봐봐 앞장서잖아 지금 급해가지고 몰더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오케이 앗 오소이 그래 욕먹자 잘했다 친구들아 내가 요리 마크 할게 스몰 스몰더는 알아서 살아 오케이 근데 바론 누가 먹었어요? 언제 먹었지? 아싸 추가 현상금 개꿀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조금 남았는데 살게 없네? 얘 땜에 망가게 구 때문에 살게 없네 제어 와드 경 파셈? 제어 와드 경 파셈? 제어 와드 경 파셈? 망구를 왜 팔아 이거 조금만 더 집중하자 이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했던 거 나의 실수 다 잊어 스몰더 지키면 돼 스몰더가 계속 막 그 급하게 하거든?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 내가 앞에 쏠릴 필요 없이 스킬 맞을 필요 없이 쓰죠 W 오케이 채팅이 안 돼 근데 스몰더가 나되긴 나됐고 피할 길이 없긴 해 왜냐? 옆으로 찌르고 앞으로 찌르고 뒤로 찌르고 옆으로 찌르고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말리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내가 좀 쌌기 때문에 쌌면 말리기가 쉽잖아 근데 몰더가 아까부터 좀 급하거든? 근데 홀홀홀 날아가기로 해가지고 빨아들여가지고 아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홀홀홀 날아가서 빨아들이기 저 세 갠데 이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나 리안들이 살수 있는데 비밀 역시 새쳐가지 나 데미지는 이제 상당해 나 데미지는 상당해 나 이제 데미지 상당해요 주주주주주 Suit 와 딜 봐 와 찌꺼기 데리고 나있네 아 알고 있는데 들어간다 안 돼 쌍둥에서 박아 쌍둥에서 박아 안 돼 안 돼 야 모카야 꿈속으로 차려 들어가 와 스몰드 근데 진짜 세다 근데 내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잡은거야 알죠 내파먹기 내장파먹기 썼어 야 내장파먹기 왜 안 아 바로 쓰지 내장파먹기 내파먹기 내장파먹기 야 이거 진짜 이거 다음꺼 먹어야 돼 50개 50점 미신 팀원들은 팀원들은 내가 싫을까 그러지 않겠죠 여기도 와드 하나 있었는데 와드 채워볼게 내가 어떻게 이끌 수 있겠나 나 와드 없는데 어떡하지 몔더 몔더만 지키긴 해 진짜 근데 지키기 힘들긴 해 내가 하 나 와 몔더를 지킬수 없는데 니네 병풍인데 우리 차단 안했구나 블라디를 데려가야 된다니까 데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뚜까 맞아 이게 뚜까야 아 이거 아쉽다 내가 내가 진짜 안 죽었으면 많이 때릴 수 있는데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아 근데 이번 경기는 수준이 좀 높았죠 자꾸 뭘 하려고 하시는 진짜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게요 뭐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스몰더가 앞으로 간 거 빨려들은 거랑 스킬을 못 피해서 자꾸 물려 뒤진 거 이게 컸어요 그건 뭐야 부1 부상계에서는 순리만 순리대로만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쟤라스에 약해 쟤라스를 밴하자 그래 쟤라스가 사거리가 길어가지고 스웨인 카운터야 D 플러스 스몰 더 S 플러스 근데 나 딜 꽤 넣었는데 딜량이 중요한 걸까요 스웨인 집어치면 안 되나요 저 배고파서 그래요 밥 먹으면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웨인은 E가 되게 맞추기 어렵거든 근데 하위티어는 무빙이 없어서 다 맞아줘 그래서 센 거야 부1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빼야 돼 스웨인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배도라지 내전할 때 스웨인이 센 거야 무빙을 안 하거든 분석은 겁나 잘하는데 왜 이렇게 패배함 지금 배치 초반이라 좀 잘하는 녀석들이 좀 있네 스웨인 집어치면 라일라이 차차차로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레오나 노틸 했으면 이겼을 것 같다는 지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리싱 2 맞고 날라올 때 내가 맞춰가지고 궁을 써주면 살리는 건데 그 찰나를 못해주면 결국 못 지켜 근데 아까 걔네들은 스몰더를 맞췄다는 것부터 굉장히 스킬샷이 정교하고 뭔가 좀 하더놈이야 스웨인 스킬 아무도 안 맞춰주네 근데 이 표현이 정확해 스킬을 안 맞아준다는 표현 스킬을 맞아줘야 돼 안 맞아줘 그러니까 무빙을 하면 못 맞추는데 아랫띠어는 맞아주거든 아니 나는 6위를 안했어 스몰더를 6위를 안했는데 난 분명히 스몰더를 봤는데 1초만에 죽었어 터져 죽었어 그냥 리싱 2 맞으면서 그냥 터져 죽었어 그리고 그 앞라인을 또 뚫는 것도 쉽지가 않아 들어가니 안 들어가냐 막 이러는데 왜 나만 지켜 이러는데 안 들어가면 요리기 계속 던져가지고 애들 막 다 너덜너덜하게 아까도 너덜너덜하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스몰더가 포킹하는 거랑 요리기 포킹하는 거랑 스몰더가 세긴 하지만 제라스 요리 뭐 찐 그 W 이런 식으로 포킹이 저쪽이 더 많아가지고 대치를 하면 불리해요 또 그래서 나만 지켜가 안 되는 거지 라인을 이렇게 밀면서 가야 돼 방어진을 라인하르트 그 이렇게 진군하듯이 안 그러면 대치만 하면 계속 저 터지는 거야 탐켄치는 어떤 근데 탐켄치는 서포스로 써요? 탑 아니야? 어 있네? 4티어에 있네? 어 이제 채팅 돼 진짜 걸렸다 몇 개남았지? 3개남았나 이제? 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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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 보여드릴게요 렐 각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렐 어려움? 아니 내가 메차쿠차 메차쿠차 서포트는 대충 해 딜포트 뉴틸포트를 못해서 그렇지 치미크는 좀 어려워 할 수는 있어 어려울 뿐 제라스에 약하다 아니다 제라스를 풀자 스웨인을 안하면 되잖아 그치 스웨인은 안하고 저런 포킹은 그냥 물어 죽이면 되니까 유티를 빼 유티를 빼는 게 맞아 유티를 이제 피곤해 쉐나는 물어 죽이고 딜포트는 괜찮아 딜포트는 심술 두꺼비 와야겠지 모르가나 정글 모르가나 같은데 렐 렐 오 얘가 짱 대 짱도 좋아 마법 쉴드도 깨질걸요 그것도 쉴드니까 피들 스틱 피들 스틱 그거를 잘 해야돼 시야를 꼼꼼히 따야돼 미드 갈리네 미드 갈리네 맞아 피들 서포트 있는데 마드 한 번 바꿔주고 피들 이 타겟팅에 침묵 튕기던 시절은 진짜 피들 서포트 진짜 좋은데 이만 뿌리면 되는데 그거 두 번만 이게 그 포인트가 있어 상대 미니언 조금 남았을 때 드르릉 이렇게 튕기게 야 가자 야 일로 가 오케이 야 그러고 가면 안돼 거기서 왜 기다리고 있냐 쟤 아 여기서부터 오케이 갈리오 잡았어 괜찮아 난 이거 마법공학 전멸 있어가지고 개이득이에요 야 이쪽 왜 왔지 나 갈리오 이게 다 터졌다 틀린 길이라도 다 같이 가야 이긴다 맞아 마이 미스텍 오케 인정 인정하겠습니다 1킬 바텀은 뭐 피해 없어 탑이 2킬이야 뭐 트런들 뭐 니가 자초한거야 안탑이다 이것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심장으로 응 응 어케 어 뭐야 와드를 사 어? 부셔 먹어 안먹어? 조금 짧아 하리 쟤 뭐야 피트스틱 먹어 주고 싸우기도 하고 이리야 아 철마술 아 슈위 방어 해 아 쉽지 않네 그걸 왜 쳐들어가고 있어 치는건 맞았어 근데 큐를 맞았을 뿐 죄송 죄송 흑 흑 흑 흑 흑 윙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음 빨라지게 한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아 장축 탑! 탑 힘들어한다 여긴 어때? 움직임이 왔어 지금 오케이 이건 니가 와도 안 박아서 그런가? 아 나 아 근데 레라 아무 생각 없이 쳐 들어가서 히들이 잘했다 흠 와드는 니가 막아야돼 아 하나 썼어 미쳤다 아 근데 내가 들어가면 안 되긴 했어 뻔히 애들이 이렇게 암무빙 하는데 왜 이게 들어가게 됐냐면 들어봐 아 왜 이게 들어가게 됐냐면 상대방이 상대방이 모르가나 Q를 뺐잖아 호방해져 안 호방해져 저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아 개아프네 아 아 타자치다가 타자치다가 아 열받아 진짜 너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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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한다 아 아 재밌겠다 너 무시 당했어 너 지금 아무리 채팅해도 난 들리지 않아 왜래 왜이렇게 짬냐 아 악 흐허허헛 미안해 미안해 에허허허허ść 으아허허허허 أ시간 그만해 오케이 형님 Q 맞추고 떨리세요 저도 알아요 저도 다 압니다 모르가나 Q가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장리단은 날 무기로 만들어 그래 어떠냐 아 오케이 잠깐만 6렙 되고 하자 6렙 되고 하자 6렙 되고 하자 6렙 되고 하자 어이 임시 동맹이다 그리고 그라가스 올 때만 한다 알았어 오케이 피들스틱 제보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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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라가스야 그라가스야 땅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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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바텀 바텀 깨지고 내가 로밍을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근데 그 전체적으로 터져가지고 나쁘지 않아 이런 이런 판 좋아 차라리 이런 판 좋아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판이야 사실 걸렸네 자 와딩 한번 하고 버리지 왜 징크스 많은 채팅을 쳤을듯 괜찮아 여기 지금 없을때 애들 강하지 않을때 여기서 한번 그림 한번 만들어보자 나 궁이 조금 없긴 하거든 자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오케이 전멸 굉장히 잘했죠 되게 약하다 나 트런드 그 사이에 죽었네 야 근데 이제 미드 애들이 온다 거기 이제 위험해 야 그라가스야 야 그라가스야 오케이 그런식으로 간다 이거지 오케이 나도 나도 그거는 보신주의로 간다 킬 때 너의식 관리해 오케이 나도 관리해 그런식으로 간다 이거지 오케이 나도 관리할거야 보신타는 이제 금지에요 저거 도와줘 저거 도와줘 야 트런드라 트런드라 저거 다 쳐맞으면 안된다 런드라 아 찐 재밌겠다 아 찐 찐 진짜 개찐인데 야 스킬 다 피하면 되잖아 야 피들 스택 피들 스택 극장 열거 같은데 극장 열거 같은데 야 극장 열지 마라 오케이 이 새끼가 어리하네 피들 좀 어리해 썰매? 썰매 갈까? 아니 천상에 이 지금 조금 힘드니까 항복? 아니요 이거 충분히 할만해 이거 진짜 다 집어먹으면 돼 진짜 다 집어먹으면 돼 왜? 나 반대했는데? 바뀌었어? 이제 15 지지도 안 돼 인정 나 근데 못하긴 했어 인정 근데 그거는 얘네 둘이 잘했어 못하긴 했는데 상대가 더 잘해서 아이씨 저 V2니까 스웨인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근데 빨리 떨어지지 방금 아이언 플레이 방금 아이언 플레이 근데 나 약간 렐 렐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배치 끝난 거 알죠? 이렇게 근데 영태형하고 하면 영태형 적응 못 해 근데 내 지금 티어가 너무 높아가지고 영태형 정신 못 차려 그리고 내 티어 높은 사람이 서포스를 해버리면 되게 안 좋아 여기는 부상계라가지고 진짜 쉽지 않아 얘네들은 끝까지 보고 피해 브론즈 애들은 특히 부 아니 그니까 브론즈 애들은 브론즈 애들은 아닌데 부상계는 얘네들은 진짜 끝까지 본단 말이야 내가 지겨워가지고 내가 아까 제가 렐을 한 건데 내가 하던 거 해볼게요 하던 거 하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티어 높은 사람이 서포트하면 굉장히 손해야 캐릭꾼이 그거를 못해주면 티어 높은 사람이 라이너하고 티어 낮은 사람이 서포트하는 건 괜찮아 자 이거 무난한 거 갈게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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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거기서 거긴데 아 오케이 나중에 영태형 그 접속하면 물어는 볼게요 근데 영태형이 싫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태형이 싫다고 하면 이거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릭 안 되나요? 근데 타릭은 선픽하기가 좀 안 좋아 쓰레쉬 카운터 뭔지 알아요? 쓰레쉬 카운터 블리츠 크랭크에요 붕붕 돌릴 때 이거 뽑아버리면은 카운터에요 그거 맞춰서 이거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쓰레쉬는 내가 2를 밀어내겠다는 생각으로 쓰레쉬 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레오나가 변수가 조금 더 적고 쓰레쉬가 그게 뭐지 랜턴이나 해서 이제 약간 기발한 플레이가 있어서 갱을 불러가지고 호응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쓰레쉬는 풀어가는 거고 레오나는 살살 봐가지고 스킬 빼는 거 보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손싸움이야 이거는 손싸움 여기는 이제 손싸움이야 김도영이 나보다 훨씬 잘하지 김도영은 그 스킬의 디테일이 조금 다르지 김도영은 V1인데 내가 봤을 때 도영은 이제 더 올라가지 지금은 거쳐갈 뿐 르블르블르블르블랑 어 뭐야 나 칼리스타잖아 칼리스타 잘해야 돼 이거 호흡 잘 맞아야 돼 칼리스타가 그 우웅 해서 뱉는 거 그거 잘해야 돼 영태형이 나랑 좀 비슷하고 라인전 라이너로 쓰면 내가 라이너는 영태형보다 못하고 나머지는 비슷하고 세봄님은 내가 잘 많이 못 봤어 보긴 봤어 세봄님 그 원딜 하는 거 보긴 봤는데 자세하게는 못 봤어 한동숙님은 훨씬 잘하지 한동숙님은 CNS를 다 먹잖아 한 한 급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아 아까 오 임배 땜에 조졌어 아 아 아 임배 이제 임배 당했다 적어놔야겠다 칼리스타가 상대편일 땐 임배를 가라 늦게.. 늦게 가서 살았다 늦게 가서 살았다 늦게 가서 살았다 늦게 가서 예 근데 칼리를 했다는 거는 칼리를 했다는 거는 좀 할 줄 아는 놈이야 그냥 하진 않아요 칼리를 어그로 쏠린 김에 여기 여기 와가지고 먹고 시작하는 거 너무 좋죠 지금 이런 거 좋아 부상계이니까 하는 플레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 있기 때문에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여기로 못 온다는 걸 알고 여기서 시작하는 건데 또 그거를 르블랑이 한번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출수와 방어가 계속 교차하는 거야 우리가 없었으니까 르블랑이 한번 딱 봐주는 거 근데 쟤네 왜 저기 있는 거야 아 탑바루스구나 그러니까 이게 왔다갔다 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오케이 피해주고 딱 보이죠 이거 이걸 이거 쳐먹어야 되는 걸 Q를 나한테 쐈죠 또 피하고 쓰레쉬 저기 있어? 뭐야 이거 미드에 있어 아 쓸 걸 나 여기 미드에서 왜 대전을 하는 거야 서포트 차이 오지네요 서포트 차이 오지네요 아 스키 쉐키야 마! 어? 내가 마 어? 다 했어 마 야 이거 밀고 나 가도 돼? 가리스타? 계속해? 하나 뜯자 아이고 엄마 응? 하나 더 뜯으려고 했는데 아니 집 가는게 낫지 않을까? 아 아 왜 당하는거야 이즈리얼 마나없고 아 칼을 오케이 오케이 호바 호바 호봤어? 그래 커신 만들기 뽑아버려 그냥 칼리가 그냥 하는게 아니라니까 칼리 잘하니까 하는거야 칼리는 자신 없으면 안하는거야 칼리는 칼리야 통통 뛰어 쓰레쉬에 저 그레이블 농락해 여기다 와드 하나 박아줄게 오케이 커신 오케이 집에 할까? 오케이 좋은데? 신발 아 아 물약 하나 먹지 말걸 괜히 먹었다 CS 34개 오케이 이즈리얼 같은걸로는 워웍을 못잡아 잘 큰 워웍 워웍 어떻게 됐어요? 못 컸네? 시양 워웍 초반에 이거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은 워웍하는 의미가 없는데 진짜 워웍하는 야 이거 땡기 땡기자 칼리야 꼭 이거 밀어야 돼? 오오? 흥 안보이는데서 들어야 돼 사실 호 오케이 근데 의도는 알겠죠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알겠죠? 의도는 오케이 근데 저거 못 먹었나 나? 어? 지웠어 왜 지워졌지? 저 누구 왔나보다 저기 그 그 그 뺑뺑 뺑뺑 뺑뺑뺑 렌즈로 했나부다 어? 오케이 쟤 뭐지? 아 나 이거 있었어야 된다 아 나 안들어갈게 아 나 안들어갈게 네 목숨 타임 아 저거 기다렸구나 나 궁 안쓸게 저거 해봐라 저거 뭐해? 오케이 집어넣었으면 가도되지 골드급은 되는데 칼리? 우습게 생각하지 마지 딱 실삼 실삼정도 됐네 상체 터졌는데요 안 터졌어 아까 워벅이 한번 먹었고 이 검은 내 마법으로 만든게 아니라 하지만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을지 바로 궁받고 시작하면 돼요 아 이것까진 받아주고 앞에서 맞아주고 끝까지 가 어? 커싱 만들기 오케이 통통 튀어! 오케이 이즈리얼에게 이즈리얼에게 숨을 한 붙여준게 아닐까? 이게? 어? 저 쓰레쉬 아까 나같이 아 저 쓰레쉬 아까 나 아까 나같이 됐어 아 개웃기네 거울 내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쟤 왜 이렇게 익숙할까? 난 오늘 쓰레쉬 한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나였어 또 하나의 나였어 아 너무 재밌다 룰! 룰 왜 이렇게 재밌음? 어? 탑 터지든 말든 재미있냐? 아 나 이거 지금 쓰레쉬도 있고 다이브를 못하겠어 오케이 아 아 나 타워를 두 번 게이드 칼리가 잘해? 나도 조금 잘해 나도 지금 내가 칼리가 잘하는 걸 이해하고 칼리가 이걸 쓸어 담겠다는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맞죠? 그걸 이용하는 것도 실력이야 우리 팀원이 잘하는 거를 또 이용하는 실력 지금 못 참아가지고 룰블랑 들어갈때 내가 푹 찔러 어 나 이거 없네? 왜 없지? 마공점 군신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아직도 안 없어졌고 이거 아직도 안 없어졌고 쉐주완이 어 못 봤어? 쉐주완이 못 봤어? 내 와드? 아 이거 잠깐만 나 싸먹히는데? 일로 안 오겠지? 그냥 개딱딱해 그냥 지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칼리 긴급탈출 넘버원은 왜 안써줬냐? 좀 섭섭하게 아 아 칼리야 긴급탈출 넘버원 해줘 야 긴급탈출 넘버원 해줘 야 아 나 불러줬으면 살려줬는데 어 참 잔뜩 꼭 폈다 잔뜩 꼭 폈다 애 아 내가 괜히 들어갔어 아 나 칼리 라면 할 줄 알아요 칼리 오케 칼리 그정도 아냐 오케 어 궁 범위가 안됐어요 티청자인가? 궁이 범위가 짧구나 오케 슬리데로 하십시다 맞아요 내가 이거 그 멧돼지가 간 다음에 또 들어간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되게 우습게 본 거야 이거 이게 이게 지금 내가 오래 해가지고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 그거야 스킬샷이 안 좋으면 칭찬하게 할 것만 해 지금 얘 계속 안 지워 셰주아니 지금 계속 안 지우죠 지금 안 지워 계속 안 지워 셰주아니 딱딱이 아 나 잘못 눌렀다 저거 먹었고 어디가 어디가 저거 두번납치 이즈을 쪼끔 막 하는 척 하는데? 나 마나 없어서 가야돼 아 아 또 이상하게 비벼진다 왜 이렇게 자꾸 비벼지지 비벼지면 안 되는데 왜 비벼지냐 아 야 워워가 야 뻔한 거 아냐 아 아 딱딱쓰 야 칼리 빼고 칼리가 제압을 줬네 누구한테 줬지 이즈한테 줬지 딱딱쓰 이즈을 템 사러 갔겠다 그죠 라데쿠 라데쿠 스레쉬가 못 참고 큐를 먼저 날릴 때가 있거든 라데쿠 채팅치는 척 셰주아니 바이 스레쉬 아 바로스도 있다 가면 안되겠다 바로스도 있다 아 아깝다 야 물었어야 됐나? 근데 안 물는 게 더 좋았어 왜냐면 워웍이 깨잖아 지금 아까 바루스가 내려와가지고 어 나 궁 안써졌지? 아 나 궁 스마트게 풀었구나 자 이제 야 야 야 머리카락 야 머리카락 이거 머리카락이야 이거 머리카락 야 머리카락 그만 머리카락이야 이거 야 르블랑 안 내려간다 머리카락이야 이거 아 머리카락이다 야 빠져 하 머리카락이야 여기 저 새끼가 데리고 갔어 바이가 알았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까시 아 왜 이득범은 던지고 이득범은 던지고 하는 거야 누가 투표 올린지 안 나오네 누가 투표 올린지 안 나오네 까 머리카락 까 머리카락 거꾸로 쓸어 쓰다듬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 그니까 힘든 거야 이게 사실 머리카락 쓰다듬는 게 이 지렐로 다 가네 야 이거 먹자 안되나? 아 아 근데 이거 괜찮아 욕먹고 1킬 더 주고 바텀 라인 먹고 와드 작업하고 와드 작업하고 알프지 않는데 뭐야 나 어디서 온지도 몰라 저거 하려고 기다렸어? 어쩐지 아니 근데 올 때가 되긴 했어 또 머리카락을 제대로 잘못한 거야 올 때가 됐었어 사실 야 야 쓰레쉬 왜 이렇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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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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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방이 없 마방이 없 마방이 없 아 실드 아 오케이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말했죠 그 다음 스텝이라고 머리카락 쓰다듬는 거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솔라리님 저거 이거 이거 할 때 써야지 바보야 쓰레쉬 바보네 오케이 저쪽에 두 명 붙었을 때 오케이 여기서 이득 보고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배롱도 못 가죠 쟤네 이득 받고요 아 이거 누가 이길까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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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스 무난 중 아 뭐야 아 아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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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애들이 안 보이잖아 애들이 여기 나오니 하늘도 더 널아해야 돼 맵에 애들이 안보이는데 야 씨 쇠지아니 야 이거 울 좋다 울 좋다 이거 빨았다 왜이렇게 됐지? 3대4였구나 아닌데? 제라스 있고 바위 있고 다 있는데? 칼리스타가 물렸나? 류블랑이 조금 더 빨리 오긴 했는데 드 가지 말고 칼리 시켜봐 드 간 게 아니야 칼리 옆에 씨 쇠지아니가 와가지고 싸우다가 씨 쇠지아니 스킬 받고 거기서 비벼지면서 뭉게뭉게 하다가 류블랑이 쑥 들어온 거야 나는 이미 메차쿠차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오케이 저거 빼버리고 아 짜증나 이게 왜이렇게 세냐 근데 내가 일로 가면 안됐어 아래로 같이 내려갔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 잠깐만 AP면은 나 마방으로 가야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그쵸 아 난 얘네 AD인줄 알았어 마방으로 뭘 가지? 뭐 빼고 가지? 이거 뺄까? 그냥? 피읍.. 피읍 방해하기 아니면은 이거 김행? 김행가 용도 칼리가 먹어줬고 이거 너무 세다 애들이 잘해 근데 약간 바이 F같이 하긴 했어 되게 감정적으로 해 아 아 궁까지 썼어 빵 예요 빵 예요 나 살려주는 거였구나 AP에 이게 답이 없는데 AP AP 다 AP잖아 요거 빼자 피읍 피읍 방해하기 빼고 요거 가고 그 다음에 마방 가자 오케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아 오케이 아직 괜찮아 칼리스타 통통통 이거 도와주면 나쁘잖아 아 아 오케이 그래 저거 좋다 통통툭 치면서 가서 이속버프 됐다 오케이 배롱스 오 야 야 할 수 있어 우리 어? 우리 할 수 있다고 칼리스타 미쳤다 딜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그리고 마방 올리면 돼 맞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케인이 루칸 고 오케이 케인인 루칸이 뭐야 이건가? 아 야 워워가 워워가 오케이 잘한다 바루스 하 맵이 너무 어둡다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바루스가 암살자 플레이하네 자꾸 어 나 이거 안걸었네 걸었구나 아 들어가면 안됐나봐 왜 안 뺨 왜 안 뺨? 난 가능할 줄 알았어 내가 너희 너희들 과대평가 했구나 내가 너희들 과대평가 했구나 내가 너희들 과대평가 했구나 근데 할만했는데 딜 집중하면 얘나면 얘네가 계속 막 쏠렸단 말이야 응? 내가 너희를 과대평가 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켜봐 내가 지켜봐 지켜봐 빵이에요 되게 재밌게 놀라고 하네 이 새끼들 축제인 것처럼 하아 있잖아요 탁 치세요 슈트하고 게임하세요 칼리 나이스 여기서 칼리한테 힘 실어주는 거 이것도 롤이에요 그니까 힘 배분 어디에 할 건지 칼리 하나 주고요 나 왜 근데 하나밖에 안 줘? 나 전에 두 개 줬었는데 아 쉽지 않은데 여기 아 부2도 이제 좀 쉽지 않은데 나 그러면 나 이거 그거는 끝났죠? 배치는 끝났죠? 지금 어 바이랑 나랑 비슷한데 지금 준 배치죠? 나 이거 레오나도 레오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배치 후 네 판 다음 막판 할게요 막판 질 때까지 질 때까지 하자 나 질 때까지 할래 이기면 좋잖아 이기면 좋으니까 질 때까지 아니 아니 누틀만 하는 것도 의미 없어 레오나로 이렇게 되면 이거 답이 없어 근데 나도 좀 많이 던져가지고 할 말이 없다 보통 이길 때까지 하지 않나? 그게 잘못된 점이에요 그게 브론즈랑 아이언의 차이에요 이길 때까지 하면 이기는 게 뒤로 갈수록 점점 손해란 말이야 그쵸? 한 번 졌는데 거기서 계속 하면은 이겨도 반반이야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손해보죠 근데 이길 때까지 하면 그냥 1패 딱 하고 오케이 이길 때까지 하면 계속 할수록 이득이야 그쵸? 최고 안 좋아 봤자 이기고 지고 반반 고점이 계속 높아 근데 질 때까지 하면은 아 이길 때까지 하면은 고점이 반반이야 나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아무튼 내가 하는 게 좋은 거야 룰루벤 쓰레시 하나도 안 무서웠죠? 쓰레시는 좋아 쓰레시 같은 거 많이 해주면 좋아 쓰레시 유도하고 쓰레시 이거 밀쳐내는 것도 되게 못했거든? Rust 흠 썅 넉 공격 에꾸 쩅 아 에꾸하는데 잘하는데 리신은 못하는 애들도 해 내 꾼은 잘하는 애들만 부키들이 쓰레쉬하는게 제일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쓰레쉬는 리브는 리브는 현지인도 많이 하죠 리브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 징크스 징크스 이즈리어라고 어울리는거 서폿이 아직 안나왔으니까 서폿 뭐 필요하고 싶은거 있어요? 원하시는거? 안한거 할까? 황소 한번 해볼까? 이즈리어라고 황소 황소 한번 그냥 해보고 싶어 그냥 내 마음이야 황소다 그냥 하고싶어 사실 좋진 않아 좋진 않는데 황소 좋아 아니 그니까 하고싶어 땡겨서 근데 저쪽이 트패 미드 트패인가? 미드 트패인가 보다 에코 그거 얘가 서폿인가 보다 어? 리븐 서폿인가? 뭐지? 트패 서폿인가? 에코도 서폿이 있어요? 막판이란 나쁜말? 브론즈 회사는 뭐든 가능하죠 쿵쾅 한번 박으면 게임이 이기겠다 지금 말랑 지금 말랑하거든 애들 꽤 말랑해요 다 전체적으로 리븐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피해서 얘가 잘 안죽는거지 포커싱하면 말랑해 얘도 말랑이들만 있네 에코 에코 어수 에코 리븐인가 보다 리븐 서폿인가 보다 얘도 어수네? 바꾼거 같은데? 어 인대가자 인대 3명 3명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내가 길을 알아 야 일로와 붙어 벽으로 붙어 쟤네도 인베다 야 일로 나가 일로 빠져나가 다같이 빠져나가야 돼 야 온다 온다 렉 걸려서 와드 하고 간거 같은데 이 친구 자 이정도만 해줄게요 야 이즈리얼 시바 너 그런식으로 할거면 원딜 하지마 특혜 내가 길을 알아 아이고 나는 에코 서폿인데 에코 서폿인데 이즈리얼 내가 길을 알아 내가 길을 알아 가볼게 어 텔 뭐지 W 거리를 주는데 왜 자꾸 맞아줘 안줬거든요 어 쟤 올라간다 왜 올라가지 왜 왜 갑자기 실드 실드 리신이 있으니까 하는거죠 근데 쟤 좀 이상하다 이지를요 갑자기 이거 밀어야겠는데 아 오케이 안박아지네 죄송 아 나 W 못썼어 거기까지 W 썼어야 되는데 안보였어 나 나 저 저 집중 조심 이지를 그러니까 큐파이밍 할 수 있지 아 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어 나 지금 나 너무 위험해 나 지금 나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제일 조심해야되는 시간이야 지금 아 나 집중력 지금 막판째라? 아니야 막판 아니야 야 이지를 좀 이상해 좀 못하네 이지를 오케이 이것도 파악 완료 이지를 좀 못해 오케이 쪼금 쪼금 이상해 쪼금 많이는 아니야 쪼금 이상해 디스하는거 아니에요 없어졌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나 지금 열받았어 오케이 나쁘지 않았다 에코는 저 뭐하려고 하는거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에코 없다 아 에코 미 들어왔구나 에코 다시 내려가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욱먹나르다 욱먹는데 2대3인데 가볼까? 근데 T팩까지 와서 2대4 됨 나도? 혹시 나도? 에코 에코 여기 있는데? 에코 막 정글 빼먹고 이상하다 왜이렇게 길어요 저거 저거 나도 날 막지 못해 마드 엇 빠지고 오케이 피하고 사일러스 사일러스 그거 맞추지 맞췄으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못 맞출 수 있어 오케이 그건 사일러스 마음이야 맞추고 못 맞추고는 사일러스가 안 맞추고 싶으면 안 맞추는거고 맞추고 싶으면 맞추는거야 그거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는거야 맞추기 맞추길 바랬으면 내가 열심히 실력 연마해서 사일러스를 해야되는거야 그쵸? 이즈리얼 조금 브론즈 4 느낌 난다 비난하는건 아니에요 오케 W를 밀지? 그럼 리신하고 협약이 안돼 하.. 쟤 다 알아서 해요 네? 리신하고 그 합동 플레이가 안되잖아 그러면 저쪽을 밀어버리면 이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길어지면 저쪽 합류하고 진다고! 어? 뻔히 아는 거를 지금 안가? 실수 안먹어? 실수 먹을 때 가야지 오케이 실수 안먹어? 오케이 에이코다 아.. 어떻게 이렇게 왔지? 아.. 왜 항상 이기고 있다가 이렇게 되지?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스르륵 뭐지? 오케이 미니언 다 오면 갈게요 자 가자 야 이즈리얼 다음에 한번 가자 다음에 한번 가자 나 먹어 다 해준거를 얘는 그냥 냅두고 혼자 파밍하게 하고 나 로밍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야 자 이렇게 해서 이즈는 이즈 활용법 이즈 아 뭐야 꺼져 이즈 미드에서 이득보고 바텀에서 이득보고 쌍으로 이득보고 천상의 이익 빨라지게 하는거 쿵쾅하고 빨라지게 하는거 썰매 필요해요 썰매 필요하고 솔날이 필요하고 쿵쾅한 다음에 이 샷을 계속 한번 더 할라면은 쿵쾅 근데 왜 이거 아무도 안먹냐? 용각 계속 나왔는데 아무도 안먹었지 이즈리얼 혼자 하는거 굉장히 좋아하거든 혼자 냅둬 그냥 이즈리얼은 혼자 하는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약간 좋게 말하면 조심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아 나쁘게 말 안할래 에코도 돌아다니니까 서로 반반 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먹을래? 먹자 바텀 내려갈거야? 오케이 오케이 텔밀썸싱 텔밀썸싱 야 나 간다 나 간다 야 끝까지가 이거 아냐 이거 아냐 텔밀썸싱 용 하나 먹었어 저쪽 저쪽 힐힐힐 이것도 힐하나 얘도? 얘도 힐하나요? 근데 이즈리얼이 나쁘지 않아 근데 좋지도 않아 나쁘지도 않는데 너도 너도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날 막지 못해 condu질리얼이 포함 часов 지금 열받았어 리븐? 이즈렬이 미드 맡아보고 오케이 이즈를 혼자 잘 먹거든? 131개 먹었어 CS 잘 먹어 저쪽 안보이니까 그부 왔어요 오케이 살짝 사리고 안와? 오케이 오케이 그부 근처야 그부 분명히 바텀일거야 아 미드네 이렇게 전사를 취 그럼 이거 이거 부시고 미드 가고 미드 가고 미신이 그어졌네 헐 헐 아 나 전멸 핍 핍 찍으려다가 쟤 마나 없는데 쟤 마나 없는데 밀어주고 밀어주고 야 근데 이거 좀 게임의 수준이 좀 안 갑자기 확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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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게임 수준이 조금 갑자기 확 떨어졌다 서포탭은 마방이 없어 그치 알아서 할게요 아 아까 그 궁을 써버려가지고 그래 타 타 타 와 징크스 징크스 왜 이렇게 잘하지 나 지금 열받았어 어 어 어 야 야 욕먹어 발음 먹자고 욕먹어 근데 뒤틀린 운명이 그거 쓰거든요 멧펫 와 와 우와 뭐야 아크브 오케이 리브는 왜 죽었어 아 사질라스 오케이 어 나 이걸 안 썼네 왜 안썼지 아 집중력 집중력 떨어져서 그래 용 먹지 아 개새 나 지금 열받았어 오케이 깡 깡 우와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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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나 궁 켰는데 징크스 징크스 터빈 징크스 징크스 주 ds 징크스 뚝 나 너무 아파서 그만할래 바론 이 타이밍에 바론 와드 여기 나 간다 오케이 오케이 가두리 야 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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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 아 바롱 안된다 안될거 같다 맵이 넘어 그 씨바 니네도 박어 트패 민다 오케이 궁 안쓰 근데 생각보다 트패 궁쓴걸 못봤다 야 빨리 먹어 아 처치했다 그래도 레셔남작 처치했다 이제 레셔남작 못먹어 쟤네 못익임? 마감 띠 택 백 띠 띠 패발만 한두 번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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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내가 죽으면서 애들이 못갔어 그지? 애들이 못갔어 지금 갇혔다 갇혔다 갇혔어 갇혔어 이쯔리얼 이쯔리얼 야 쌍둥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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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리신아 리신아 이쯔리얼 좀 지켜줘 아 걸렸어 오케이 역전의 시작 몰래 하나 먹고 이게 텔 탈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도 하나 텔 쓴다 이지야 좀 과감하게 그냥 지지치자 아니 아 아 이즈야 좋다 이즈 좋다 잘한다 이즈 잘한다 야 이즈 잘한다 Q좀 맞춰봐 이즈야 Q좀 맞춰봐 오케이 나잇샵 그럼 좋은데? 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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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브 그브 부캐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그브 부캐야 보니까 그브 산탄총 너무 아파 그브 본캐 실버 4임 납전지 납전지 납득이 된다 아 아파 제발 그만해 이거 폭력이야 이거 야 이거 폭력이다 신고한다 아 이거 폭력이야 이거 와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나 궁생겼어 오케 아이씨 나 13렙이야 내가 길을 나와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금방 가 아닌거 같애 얘들아 그거 아냐 야 그거 아냐 그거 아냐 진짜 야 오케 빠이빠이 오 안 맞았어 와 야 이즈리얼 너 할 줄 알잖아 야 너 한 번도 하잖아 이즈리얼 할 줄 아는 놈이잖아 왜 그러는거야 야 그래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래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타움이 디펜스야 야 이즈리얼 가자 자 그부를 죽여야 돼 그부를 야 나 간다 나 그부 간다 뭐야 리신 기절 시켰어 오케 자 와드 하나 박아주고 야 거기 싸우지마 왜 이렇게 자꾸 싸우는거야 아이언같이 아이언같이 저기 학살 중입니다 어? 야 인마 지금 현재 신체는 아이언이더라도 마음가짐은 그렇게 가지면 안되지 니네가 그냥 보이면 그냥 갖다 박아 그냥 야 모카 좋아 내가 살렸어 솔라리도 알지? 나야 솔라리 택배? 오케 땡 빵 빵 야 이즈리얼 좋다 고 고리던지기 고리던지기 좋았다 아 아 고리던지기 이후에 뭐 없나? 아이씨 아 개열받아 아 저쪽 삼 삼 용인데 용 자연스럽게 먹겠는데 하 이건 와드야 와드 하나 먹어 주고 야 얘들아 진짜 아이언처럼 하지마 이즈리얼 아 아 쟤 너무 이즈리얼 같애 아 나 한대마 평타한대마 때리게 너무 잘 컸다 쟤네 그래 너네 올라가라 에코가 어그로를 다 하네 내가 에코한테 그걸 하면 안 되는데 방금 되게 영태형 같았어요 캠 가리고 알리플레이 딱 한 다음에 누군지 맞추게 하면 아무도 주기 싫다 진짜 여기 아무도 주기 싫다 너 너 너 너는 받아라 다음 아 징크스도 아 끝났네 아 쟤가 영태형 알리야 하나? 영태형 알리야 해요 영태형 알리야 하는데 서포트를 안해서 그래 이지리얼 딜 잘했는데 그부가 그부가 더 잘해서 여기서 멈춰야 돼 멈출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이 또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굉장히 그 어떤 스킬샷이 매끄럽지가 않아 딱 봐도 나 지금 내 그 플레이가 만족스럽지가 않아 지금 뇌빼고 해 뇌빼고 하고 있어 이걸 평소랑 똑같았는데 달라 흑백요리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정하게 큐브 형태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대충 깍둑썰기를 했는데 체질을 썰었는데도 달라 길이가 조금씩 달라 이 디테일은 좀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기록을 보면 음 여기 나오나 어디에 나와 여기서 아 복귀 말고 그냥 기록만 볼라고 여기선 못보나 없네 없네 아이디를 눌러야됨 아 요거 지지 뭐야 사연패였어? 지지지지 지지지 이 이 나 되게 많이 했네 오늘 몇판 한거야? 한판 두판 세판 네판 다섯판 여섯판 일곱 여덟 아홉 열 나 열판 했어? 개 많이 했네 여기 네개 여기서 딱 불안오면서 끝낼걸 끝냈으면 4개 빠지고 6 6승 2팬데 그러면 머리를 겁나게 거꾸로 쓰다듬었구만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딱 10시 22분 늦었어 10시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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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222